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니키 할겁니다 8시에 명절때 다 가까이 살아서 명절때 잘 안봐요 잠깐 가서 차례만 지내고 어차피 점심에 그냥 집에 갔다가 뭐 며칠 뒤에 또 보거나 사실 명절이 예전 같지 않아 그걸 좀 약간 다 반소화 돼가지고 근데 이제 친척들은 좀 멀리 살아서 친척들 볼 때 좀 멀리 가야죠 친척들이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다 퍼져있어서 오늘은 카페 보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희옥표도 이번꺼 어떻게 스킵 할까요? 너무 늦었으니까 알아서 하겠습니다 붕스 티오피 설마 뭐 명주 티오피라겠어요? 젠존제 티오피라겠어요? 젠존제 티오피 할까요? 아니 왜냐면 콜레다 다시 써보니까 콜레다 진짜 좋아요 콜레다 이제 충격 세트 맞춰놓고 콜레다를 진짜 많이 써 리카운 리카운은 오히려 내가 요즘 안쓰고 그건 빈결판에서만 쓰고 콜레다 루시 이렇게 가져가면은 되게 빨리 딜러 돌릴 수 있거든 아 근데 젠존제 같은 게임은 초반이 진짜 별론게 제가 테스트업에서 할 때랑 지금이랑 비교할 때 지금이 훨씬 재밌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캐릭터가 많아서인 것 같아 근데 캐릭터를 입수하기가 너무 어려워 너무 비싸 특히 이게 또 너무 심해요 좀 차이가 격파케가 콜레다 엔비 리카운인데 엔비 리카운 아니 아니 콜레다 리카운은 사실상 못 구하고 엔비만 써야 되니까 모든 엔진에 그게 좀 구려 원피스 연재 27주년 되는 날이구나 지금 원피스 유력 썰 뭔지 아세요? 지금 지금 가장 유력한 원피스의 정체? 원피스 뚜러뻥 썰이 지금 격뚝뚝 상하고 있는데 놀라운 점은 근거가 매우 탄탄하다는 거임 모르겠다 나도 아니 근데 뭔가 원피스의 정체가 좀 짜치는 걸 것 같긴 해 로저가 보고 웃었다 그러니까 궁금하긴 하네 그러니까 원피스는 지금 단서가 있거든요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물건이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야 원피스의 정체는 누가 봐도 딱 보고 알 수 있어 그리고 누가 봐도 웃겨 샹크스 빼고 다 웃을 수 있는 거야 샹크스는 못 웃었어 샹크스는 개십 정세했고 나머지는 다 웃었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참 명료한 어떤 물건이라는 거죠 참 뭘까 궁금하다 샹크스는 없었고 전에 들었던 건가 원피스 정체를 아니면 원피스가 아니라 다른 걸 알려줬나 샹크스한테 정확히 모르겠어 맞아요 버기가 아파가지고 샹크스는 그때 못 갔어요 원피스 보러 근데 나중에 로저가 돌아와서 뭐라뭐라 속닥속닥 했는데 샹크스가 개정색을 했어 그것만 팩트야 근데 그게 원피스인지는 몰라 원피스의 정체 알려준 건지는 몰라 아 원피스 진짜 뭔지 궁금하다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이제 진짜 진짜 다 왔다 이거 진짜 이제 연재를 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끝났어 이제 거의 이제 루피 신기술 같은 것도 더 나올 것도 없고 이제 끝내야 돼 빨리 근데 원피스 작가는 이거 끝나고 뭐 할까 진짜 현타가 와서 이제 아무것도 못 할 것 같다 설마 보피스 보피스 검수 들어가나 보피스 나오면 참 재밌을 것 같네 뭐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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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원씩만 나한테 주면 얼만데 근데 진짜 나한테 1원씩 주는 사람이 있어 바로 은행 인증 시스템 진짜 1원 좀 매번 그걸로 10만원 번 새끼 있대잖아 은행 인증 악용해서 10만원 벌었대요 1원씩 받아가지고 미친놈이야 어떻게 한 거지 매크로겠지 근데 그거 해서 10만원밖에 못 본 게 진짜 레전드야 아니 근데 우리나라는 인구 계속 삭제되고 있는데 세계인구는 계속 늘어난다 원래 옛날에 그 노래가 있었거든요 1 1초라도 안 보이면 뭐 이런 노래 있는데 나중에 1,2,3,4 하다가 6 60억 지구에서 이런 노래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구인이 60억 명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10년? 한 20년 지나니까 20억 명 복사됐어 연당 1억 명씩 늘었나 이게 말이 돼? 어떻게 81억 명이야? 누가 채우고 있는 거지? 81억 명 진짜 많긴 하다 그러면은 결국 내 구독자 수는 81억이 한 개네 약간 현타오네 천장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많이 모아도 81억이네 아이고 천치즈 감사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둘이 스승과 제자인데 둘이 나를 두고 경쟁하는 건가? 무슨 소리 포함으로 독특한 Sylvan containment 말씽 정말 얼탱 혼돈 의외의 꿀팁 아케론 슈격 G딜 셋 중 두 개만 맞춰놓으면 어떤 척돼는 시범 볼 수 있음 이건 팩트임 부트힐 한번 써봐야겠다 부트힐 부트힐 이상적인 스펙 아시는 분? 최고의 스펙 치치 속격 몇씩 맞춰야 되지? 시각 지피 다 맞춰야 되나? 말이 안되는데 나 아이드윈 이건 진짜 뺏겼네 주술회전 본티 오지게 내기네 게토스구르도 그렇고 빨리 이 장면 애니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아무리 봐도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주술회전 2화에서 했던 대사 다시 하는 거거든 이거 수미상관 진짜 개쌉질일 듯 나 요즘도 다시 보면서 진짜 아 이거 무조건 나중에 애니로 나오면 다시 나온다 이 질문하는 장면 지는 거예요? 이겨 크으 근데 한 한 한 6년 정도 걸릴 듯? 이 장면 애니로 나오려면 내가 보다 6년 본다 6년 기다리지 않는 게 좋아요 장리 체험 파티 빵빵단이네 단근은 좀 빵빵단 당근의 단 감사합니다 알쑥달쑥한 금지 표시 펭귄을 양념하지 마시오 그래 보이네 젠존제 생일 케이크 아 진짜 아 이거 근데 아 배터리죠? 근데 진짜 별거 아닌데 은근 깔싸막이 챙겨죽이네 게임이 이거 위치 추적된다고요? 비브르 카든가 봐 이거 미친 그래 이런 설정이 좀 필요했어 이런 약간 뭔가 십더캣스러운 니켓 패치노트 아인 어 얘야? 여기 나왔었어? 아 이 선생이랑 같이 있던 애들이구나 나 이때 몰라 헬르 마쿠아마린 아니스 스파클링 서머 다시 돌아오는구나 이거 무조건 뽑아야 된다며 아스서 근데 이미 내 조합이 조합에서 더 바꿀 게 있나? 저 지금 크라운 모더니아 홍련 레드우드 나간데 이게 최고 조합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나? 스토리용으로는 여기서 더 바꿀 거 없어? 그냥 여기 이대로만 가면 돼 아 pbp용이에요? 솔레? 가끔씩 툭하고 러시아어로 부끄러워하는 옆자리의 아래 양 누가 봐도 착하게 안 뺏긴 것 같은데 느낌이 뭔가 귀여워 보이긴 하네 아디야 아 이름 막 이름 발음하기 힘들어 얘 아직도 안 나왔어? 세이야? 간단하게 그린 제이드 오 뭐야 화풍이 아예 다른데 어디서 본 느낌인데 이런 느낌 감사합니다 겔스 쿠폰 명빵은 겔스에서 잘 해주더라 항상 지난번 그 페이백 사건도 그렇고 이번 이벤스에서 정실무빙 친 뭐라고 쓴 거야? 지휘관 하트 분홍돌고랄만 하루에 한번 이섬 근처를 돌아다녀 주의있게 보고 있었거든요 얘가 은근 은근 이렇게 밝혀 결국 라피 아니겠어요? 나는 레드우드 파니까 의외로 십덕인 사람 십덕이세요? 어 여기 있네? 아로나? 그러네 근데 포장을 안 깠어 어째서 이거 포장된 상태인 것 같은데 아니야 빙결시켜놓은 건가? 뭔가 약간 얼음에 갇혀있는 느낌이야 아이스 에이시를 올려놓은 거임 마법으로 미친 명조 PS5 출시해고 아 플스 나와? 명조 장르 분위기 좋더라고요 좋을 수밖에 없죠 얘는 뭐 말도 안 듣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다시 한 번 느낀 게 그냥 외모가 전부야 이 세상은 뭐 아무리 다 조져도 그냥 외모가 전부야 이 세상은 근데 심지어 스토리도 잘 뽑았어 그냥 이쁘면 모든 게 용서돼 미친 세상이 진짜 찐 최신 아니면 지났어 최애아이도 꽤 됐어요 아닌가? 최애아이 작년인가? 재작년 아니야 재작년? 최애아이 아 작년인가? 저런 것들 다 2년 정도 됐어 1기 1기 호누버스 콜라보예요 진짜 뭐 나오려나? 궁금하다 어? 얘는 누구야? 가슴 개 크네 세이버 쪽인가? 아 성인 버전이야? 성인 세이버야? 아 진짜 궁금하다 콜라보 캐릭터 뭐 나올지 일단 토사카린은 무조건 준다고 봐야겠지? 세이버랑 토사카린은? 믿는다 생각해보니까 페이트는 던파랑도 콜라보 하지 않았어요? 던파 콜라보 있었던 것 같은데 콜라보를 아예 막 엄청 제한하는 IP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콜라보의 오픈마인드야 그러니까 인기 캐릭터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볼 때 만약에 인기 캐릭터를 안 가져온다? 그거는 호요버스 고집이야 내가 볼 때 데이비드 짱이 막 쥐드레 이런 거 좋아할까 봐 약간 걱정이네 약간 일부러 일부러 지만 좋아하는 거 약간 바꿀까 봐 문제가 있다면 아마 그 자식일 거야 왜 이래 진짜 니캐 30G 클리어 30G는 전투력 얼마임? 31만? 어? 근데 254인데 31만이야? 나 왜 이렇게 낮아? 나 큐브 큐브가 안 돼서 그런가? 내가 242인데 20만인데 아 오버작 해주면 되나? 오늘 오버작 그럼 싹 할까? 이게 그래서 지금 인플레가 일어났구나 31만이면 그냥 밀겠네 30G 아닌가? 오늘 25지역 내가 보니까 한 20만 21만이더라고 아이고 2개월부터 감사합니다 네 큼랑님 친한다 친한다 감사합니다 안 좋은 아침도 좋은 아침으로 만드네 내일인가? 캐플 캐플 떴어? 지금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주연 치안관이다 좋은 아침 주연은 형사과의 엘리트다 이변이 없는 한 그녀는 오늘도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이다 네 지금 바로 출동할게요 제 고향이가 내려오지 못하고 있어요 제 가족같이 반석이에요 이변이 일어났다 여기요 주연입니다 금방 갈게요 실수로 공동에 떨어진다 해도 걱정할 필요 없다 주연 치안관과 그녀의 팀원들이 즉시 현장에 달려올 테니까 지정된 위치 도착 구조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였으면 진짜 에테리얼이 고소했다 진짜 이상 최근 업무보고를 마친다 오 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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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야 영상 개잘 만들었다 퇴근시간이 되었다. 시한국의 엘리트로서 주요는 오늘도 나서서 야근을 한다. 그럴 가요. 제 시간에 일을 마쳐야 우수한 인재죠. 엄마 저 퇴근했어요. 응? 뭐 상할 거 있어요? 그럼 이따 봐요. 아 참, 당신도. 안녕히 가세요. 아 얘가 진짜 참하네 진짜. 완전 며느리감이네. 아니 맞잖아요. 애가 성격도 좋고 착하고 공과사 구분 딱딱 되고 미쳤다 미쳤어. 그래다가 공무원이잖아. 어? 공무원 선생님이잖아. 경찰. 얼마나 되게 힘든데 경찰이.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 이거 진짜에요? 아니 이거 일러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에픽세븐 일러 갔지? 뭔 느낌인지 아시나? 에픽세븐에 한 사람들은 아는데 에픽세븐에 이런 그림체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좋았나? 약간 에픽세븐 그림체가 안 보여. 어? 뭐야? 진짜네? 안농이 있는데 안농? 이게 뭐지? 뭔가 있는데 이거는? 100%? 어 이것도 심지어. 이 문양도. 이거 100% 노린거다. 이런거 대충 만드는 놈들이 아니에요 진짜. 뭘까? 이게 그 외부의 힘인가 설마? 이거는 100% 뭐 있다. 장무리 우산. 장무리 우산. 잡았습니다. 평택 큰일남. 그란돈이랑 가유가랑 레쿠자 싸우는 중. 강풍 폭염. 강풍 폭염. 호우. 미치긴 했다. 이때 낭만 진짜 미쳤어. 점포들 비주얼이 진짜 3세대 4세대 진짜 끝장 가가지고. 특히 그 원시 모드랑 이런 것들이 진짜. 와. 이때 진짜 낭만의 시절 진짜. 말도 안되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포켓몬 시절. 지금은 너무 라이트 졌어. 이때 너무 하드 해가지고. 3,4세대 디자인이 참. 남자애들한테는 먹히는데 여자애들이 좋아할지 몰라가지고. 개웃기네. 하하하하. 원신 진격거 패러디. 뭐야. 뭐야. 이거 근데 노린거 맞네. 하필 딱 3명이잖아. 저런거 무조건 패러디 할 놈들이야. 주연 1돌 효과. 근데 나 또 요즘에 약간. 돌파. 확실하게 끊으려구요. 오늘 영상도 올렸는데. 나 이제 돌파 멈출거야. 그냥 이제 난 돌파라는 거를 안 할거야. 아무리 잘 돼도 난 그냥 명암만 할거야. 왜냐면. 어떤 캐릭은 돌파되있고. 어떤 캐릭은 명암만 있으니까. 이게 비교를 할 수 없어요. 제대로. 제대로 그냥 딱 명암만 쓰는게 맞는거 같아. 너무 후회돼. 반대 명암이죠. 아쉽게. 아니 난 뭔가 약간. 이게 돌파라는게 만족감이 있는데. 다른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아무 의미도 없거든요. 돌파. 돌파. 그냥 스팀게임에서 모두 돈 받고 파는거랑 똑같은 수준인데. 공식에서 파는거라서. 진짜. 돈이 되는거지. 아. 젠존재 돌파 끌 수 있어? 아. 맞아. 그런 얘기 했던거 같은데. 맞아. 그런 얘기 있었던거 같아. 아. 일러만 끌 수 있는거야? 에효. 트리컬 메인스토리 풀더빙. 실화에요? 아니 풀더빙을 해버리네. 응. 아하하하. 흠. nemsy. Yup. 명립이 미니스토리. 마지막을 잘 못하는거 같아. 여기 왜 이러Q. 어쩌나! 아프다고! 담성 봐라 아우 잘 봤습니다 아 근데 진짜 과감하네 하는 게임이 너무 많아서 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푹푹 더빙 했다니까 진짜 관심 가긴 하네 아 지금 불가능 늘리는건 지금 한개 한개 완전히 근데 그게 궁금해 그거 있잖아요 그.. 엄청 유명했던 이벤트 스토리 있잖아 이름 뭐더라? 버터? 버터? 그거 궁금하긴 하네 매니저가 그거 추천해줬었거든 버터 스토리 좀 꼭 봐달라고 지금 하는게 너무 많아 그니까 해도 지속적으로 더이상 어떤 게임을 가져갈 수 없어요 내가 진짜 잃게만 해도 한개에요 지금 진짜로 그냥 한개야 해도 찍먹밖에 못하고 절대 지속적으로 못해요 확실해 이제 완전히 한개라는걸 느꼈어 확실하게 이제 못 늘려 브라더밍이 진짜 별론데 세이아가 졌네 오늘부터 한국에서 전시되는 초레오 보석 루비 원석 아 뭐야 장기같이 생겼어 보석 이름이 용의 심장이야 안 이쁜데 하나도? 이거 뭐가 이쁘다고 이래? 원석이라 그런가? 이게 240억이야? 근데 보석은 진짜 그냥 이쁜거 원툴인가? 금은 컴퓨터에 쓰기라도 하지 보석은 진짜 이쁜거 원툴 아니야? 그니까 적양배추같이 생겼어 이거 아니 희귀한걸로 치면은 내 코딱지도 희귀하죠 근데 이게 이건 진짜 모르겠네 아니 세상에 희귀한게 많은데 그중에 유독 비싼게 보석이잖아 그냥 이쁜거 원툴인가? 아니 근데 님들 다이아몬드 이제 그냥 만들 수 있대 작아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그냥 진짜 다이아몬드랑 성질이 아예 똑같은 다이아몬드 만들 수가 있대요 이제 다이아 이제 다이아 싸지는건가? 인공 다이아몬드 옛날에는 가짜 다이아랑 구별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냥 전문가들도 구별 못한대 인공인데 너무 똑같이 만들어서 금도? 금 못 만들어? 그럼 어떻게 금 따위를 왜 아직도 못만드는거지? 연금술사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있는건가? 원소라서 못만들어? 아 나 신의 눈 얻고싶다 금원소 신의 눈 부자 바로 돼버리는건데 그러면 에드워드오빠 정돈되어야 가능 에드워드오빠도 금 못만들지 않아? 기억이 안나네 가짜금으로 사기쳤잖아 에드워드가 처음에 그건 기억나 진짜 금이야? 근데 에드워드는 금 만들 필요 없지 금 있는 놈한테서 뺏으면 되는데 그냥 그게 연금술이지 그게 등가교환이지 니 목숨과 금이랑 바꾸자 헉헉헉 페나코니 포스터 펜아트 그림 어 약간 어린이 코믹스 느낌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시 더벌리 착한 과금섭 이름 경제 특허월드 알폰스 신규 유저 끌어모으기 위한 착한 서버 유료 장비 카드북기 아데나로 구매하는 알폰스가 누구에요? 거짓 거짓어 그런거야? 나 또 엘릭 얘기인줄 알았어 에드워드 엘릭 알폰스 엘릭 그 얘기인줄 알았다 마침 강초련 근무소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진짜 모르겠다 저 서버가 리니지 리부트라는거 맞아요? 어차피 일반인이 보기에는 10더게임 하는 놈이나 리니지 하는 사람이랑 똑같죠 뭐 몰라 남이 하는 게임 함부로 말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 그 사람한테는 정말 내가 10더게임이 내 모든 전부인 것처럼 그 사람들한테는 전부일텐데 리니지가 뭐라 하는것도 좀 에바죠 문제가 있는건 NC지 호연은 10더게임 진짜 아니야 난 진짜 호연은 10더게임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호연은 안하겠습니다 호연은 아무리 봐도 10더게임은 아니에요 근데 애초에 서브컬처가 뭔데? 나다운게 뭔데? 어? 서브컬처라는게 내가 그럴 때 정하고 만드는건 아닌거 같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서브컬처인데 어? 어? 그게 그걸 누가 정하는거야 대체 내가 아니라고 하면은 아닌거야? 맞다고 하면 맞는거고 리니지 내놓고 서브컬처입니다 하면은 맞는거야? 그러면 서브컬처 아닙니다 하면 서브컬처 아닌거고 애초에 서브컬처 정의부터가 애매해 서브컬처 부분문화 부분문화 대중문화와 다른것 뭐라는지도 모르겠어 이건 진짜 오타쿠 단어 사용에 대한 논쟁 내가 볼 땐 그냥 십덕을 순화한거 같아요 십덕이라고 말하기 좀 그러니까 오타쿠라고 말하는것도 좀 그렇고 좀 이쁘게 말하기 위해서 쓰는거 같아요 서브컬처 그냥 그거 말고는 딱히 의미없는거 같아요 솔직히 뭐 연구할 필요도 없어 그냥 딱 그 느낌인데 근데 애초에 서브컬처로 부른지가 얼마 안됐어요 원신 브라 이런거 막 출시할때까지만 해도 서브컬처라는 말을 안 썼던거 같은데 어느순간 갑자기 생겼어 썼나? 별로 별로 오래 안됐어 지금처럼 이렇게 막 잘 쓰진 않았어요 제 기억상 확실히 리니지도 TRPG 시절엔 시터캠이었어 그때는 낭만 시절 맞아 리니지도 인정해줄 수 있는 시절이 있었어 일본 개덥네 우리나라와 비슷하네 체감 39 대박이긴 하네 일본은 더울 수 밖에 없지 여기 왜 아직도 있지 어? 버그인가? 근데 얘네 스타레일 아케롱 광고 막 아직도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모르겠어 딱히 끝난 것들 잘 관리가 되는건 아닌 느낌 아 원신 이벤스 다 나오면 그건 해야겠다 와 진짜 잘 그렸다 잘 봤습니다 오늘의 상식 와 진짜 크다 아 진짜 길이는 와 표정 봐 사람들 이거는 조금 구라 같고 이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얘가 너무 작아 보인다 이거 무슨 진짜 전설의 동굴처럼 나왔네 씨발 엘드리 보스 같으시죠 약간 이런 내려다보는 자 말리우스 약간 이런 느낌 뭔가 엇박으로 목 휘두르면서 날아오면서 목 휘두르기 약간 이런 느낌 아 아 이건 아니지 아 근데 기린이 화나면은 무섭다고는 들었어요 사자 그냥 사자 밟으면은 사자 척추 부러져서 그냥 죽는다고 그 얘기 듣긴 했거든 코끼리랑 기린 둘이 아마 원탑 투탑 아닐까 무섭다 코뿔소는 코뿔소도 세긴 한데 완전 천상계랑 싸우면 좀 밀리긴 하죠 코끼리에 코뿔소 하마 이런 애들도 진짜 센거 맞는데 코끼리 앞에서 다범부야 새끼 코끼리가 그 강 지나갈 때 하마들이랑 악어 이런 애들 다 도망가거든 재밌더라고 트리컬 바니걸스킨 출시 근데 얘네 안 꼴릴 것 같은데 은근 꼴려요 막상 보면 라이브 2D가 은근 잘 적용돼가지고 애매하게 맞는 것보다 낮더라고 이게 밤랑자 메가커피 그놈 어? 이거 그때 했던 사람 지금 찾고 있나봐 와서 다시 하래 진짜 미친놈들이네 진짜 미친놈들이네 미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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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100% 촬영도 할 듯 공식에서 미친놈들 울리공 또 뺏겼다 이 정도지 사회적 살인 이 정도지 뭐야 이거 진짜 비슷한데 이거 뭐야 이거 세나에요? 세나 세나도 참고를 했나? 가능성은 있거든 근데 뭔가 느낌이 비슷하긴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어 아니 진짜 비슷한데 흔히 있는 모션인가? 그럴 수도 있어 아니 근데 나는 가끔 이건 흔히 있는 모션임이라는 얘기 들을 때마다 아니 그 정도로 흔한가 싶거든요 아니 그렇게까지 흔하진 않은 것 같은데 막상 찾아오라고 하면 못 찾아 그 정도로 흔하진 않거든 똑같은 이 정도로 똑같은게 찾기는 사실 어렵긴 해요 이거 말고는 떠오르는게 없네 나도 대검 그러니까 말도 안되게 큰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기는 해요 그 로아에 그 버서커 있잖아요 버서커 각성기 그 약간 뭐 그런 느낌인가? 지금 들어도 힙한 노래 노바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아직도 들으면 중독되긴 해요 근데 이때 왜 미국 간다 그래가지고 잘 안됐던 것 같은데 나 초등학교 6학년 때다 텔미 나온게 아 나 그래서 저때만 해도 미국 시장이 정말 어려운 거구나 미국 시장 절대 빌보드 이런 거에는 K-POP 도전을 못하겠다 했는데 처음에 BTS라는 애들 방탄소년단 들어봤어 방탄소년단이 나왔을 때 방탄소년단이라는 애들이 있대 들어봤어 근데 난 되게 무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냥 빌보드를 지금 반으로 접었다는 거야 너무 어이없더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어느 날 뭐 미국을 접었대 근데 진짜 접은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잘 나갈 줄 몰랐어 너무 당황했어요 나 그리고 BTS를 비교적 최근까지도 2년 전까지도 방탄인 줄 알았어 약간 나는 방탄소년단으로 알고 있었거든 유프가 좋으니까 유프 세대 이럴때만 해도 방탄이 그리 잘 될 줄은 몰랐는데 나는 방탄은 애초에 말이 안되니까 방탄을 왜 암 방타하게 잘 논다 이런 느낌인가 보다 생각해도 난 방탄인 줄 알았죠 왜냐면 약간 어 약간 좀 노는데 약간 이런 느낌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아 그래서 방탄소년단인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방탄이더라구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방탄이었어 분리프루프였어 분리프루프 아니 방탄은 약간 말이 안되지 않나 그래서 말이 안된다 생각했구나 스스로 방탄이랑 소년이랑 뭔 산거 아니야 아 그리고 제가 제가 자희한테 사실 혼날게 있는데 아 맞다 카트라이더 쪽에 카트라이더 쪽에 BTS 디라 아니 나는 나는 관련이 없어요 슈가씨가 나온 슈가인가 못생기샷 쿠키인가 근데 거기서 이제 RM씨가 있는데 MR씨라 불렀다가 뒤지게 혼났거든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아 몬스터 레빗 레빗이요? 몬스터래? 랩몬스터인데 오빠가 에바리라고 써도 아아 아 랩몬스터 아 그래서 RM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제 BTS에는 랩몬스터가 있는거고 BTSD에는 에바리 있는거고 근데 좀 외웠어 말해봐 형 랩몬스터씨 진 정훈씨 어? 맞아? 국정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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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훈은 내 자리고 재밌긴 한데 아니 근데 저는 RM씨는 알고 있었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렸지만 나랑 동창이야 나랑 같은 고등학교 내 한학년 위였어요 늘상 말하지만 그 사람은 날 전혀 모르겠지만 나 나중에 만나면은 말해야지 우리 동창이라고 언젠가 만나겠죠 RM 초대석 뭐 이런거 재밌겠다 오 이거 근데 이건 진짜 잘 그리긴 했다 가장 오랫동안 우승을 못한 나라 한국 무슨 우승인데 이게? 우리 우승하지 않았어 한번? 올림픽에서? 메이저 트로피가 뭐 얘기하는거야? 아니 그러면은 얘네들은 다 우승한 적 있다는거에요? 아니 아시안컵 우리 금메달 따지 않았었어? 땄었잖아 분명 땄던거 기억나는데 왜 갑자기 안 땄다는거야? 그래서 병을 면제했었잖아 아시안 아시안게임이랑 달라요? 아시안컵이랑 아시안게임이랑 다른거야? 아 근데 모르지 나는 일반적으로는 똑같은거 줄 알았어 다들 알고 있는거였어? 나만 모르고 아시안게임은 프로레벨이 아니라 안 쳐준다고요? 근데 족가 어쩌라고 어차피 우리나라에선 병영면제 아니냐가 중요한거지 프로레벨인지는 안 중요해 로드컵만 알면 됐지 병영면제 해주면 끝이야 우리는 시발 이거 통계 만들든가 만들든가 병영면제 해주면 끝이야 아니 그리고 다음 아시안게임에서는 이제 이스포츠 나오지 않아요? 이스포츠도 금메달 따면 병영면제 맞지? 진짜 궁금하다 진짜 이제 드디어 게임으로 병영면제 맞는 시대가 온건가? 아 아니야? 취소됐어? 아 취소.. 취소됐어요? 아 이미 병영면제 했어? 아 아 지난번에 했던게 한건가? 시범경기가 아니라? 페이커 그러면은 병영면제에요 지금? 아 이번에 해줬네 맞아 맞아 지난번에 해준거 같애 기억상 와 미쳤다 진짜 크다 이거는 흠 페이커는 원래 면제라서 면제 를 그러니까 면제 면제요? 아 근데 사실 그거 면제 받으려고 가는건 아니잖아요 면제는 이제 곁다리로 해주는거고 아 잠깐만 여덟시 넘었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자 오늘은 니케 메인스 25지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지역 까지도 내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인스토리 기억 안나는건 해결했냐구요? 아니 나는 기억나죠 나는 기억나는데 내가 볼 땐 못 이게 다 못 따라올거 같애 우린 당연히 난다고? 아니 지난번에도 똑같은 사태가 있었거든요 다들 집중을 못하는 사태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거를 매번 요약을 해주는게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 이게 장기화되는 스토리들이 꼭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스토리 아세요? 지금 스토리가 이제 마지막에 그거 기억나? 마지막에 마지막에 라피가 어? 뭐 그거 스위치 켜가지고 소커티브랑 그 인디빌리아랑 나가세요 나가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어허어 해가지고 나갔잖아 지금 그거 쫓아가고 있잖아요 기억나나? 다시 다가 사이 마이 오 수 스토리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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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카페에 요양영상을 올려주셔가지고 그거 볼까 했는데 그것도 좀 너무 오래걸려서 일단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은 25지역은 무난하게 밀고 왔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라피를 찾으러 온거죠 라피가 이제 야외에서 실종되어가지고 토토스톱 없는거 같은데 아니 근데 얘네는 설정 실제 성능은 약한데 설정상으로는 센건가 매번 같이 나갈때마다 걱정되네 네온에게 지도를 보여준다 음.. 여기 이 표시가 뭐더라? 표시? 무슨 표시?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보면 색이 좀 다른 게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 생각났어요 지뢰지대에요 지뢰지대? 밟으면 펑 하고 터지는 그 지뢰? 예 이곳으로 가면 큰일난다는 얘기죠 어? 그 지휘관님한테 뭐라고 하는건 아닌데 역시 우리끼리 가는건 좀 무리지 않을까? 그래 그래 카운터수가 그렇게 센가? 근데 전적은 말도 안돼 가장 많은 헬레틱 경험이 있어요 놀랍게도 남들은 한번도 보기 힘든 그러니까 쫄 쫄 포켓몬들인데 전설의 포켓몬을 가장 많이 잡은 경력이 있는거야 얘네들이 이제 포켓몬으로 치면은 파일이 꼬부기 이상해신데 점포랑 점포 전적이 승률 100%야 개미친거죠 하다못해 오퍼레이터 하나라도 붙어주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엑시아한테 몰래 부탁해볼까요? 애닉을 도와서 뭐 어떻게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정신없지 않을까? 그래도 부탁하면 어떻게든 해주지 않을까요? 음 무리하겠지만요 그게 문제지 음 어 그 우리 있잖아요 되게 좀 뭐랄까 음 거기까지 어 어? 지금 라핀 없어 다른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야 어떻게든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걸려 라피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지 모르는 이 상황이야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아 음 그건 맞아 지도는 내가 더 주입 깨볼게 가자 오케이 왜 이렇게 믿음직해 예 저도 화력센서를 곤두세우겠어요 미쳤는데 이제 이랬었나 원래 이러긴 했는데 아 자자자자자자자 무난하게 밀리거든요 전투로기만 차이는 무난하게지? 아니죠? 이게 이제 니케 최전선에서 싸우는 지휘관들이 만들어낸 최고의 조합을 했으니까 아 타스도 나지않고 그래도 모더니야도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좋긴해 비교해보니까 전에 쓰던 조합보다 훨씬 좋더라고 아 이거 다잡아야겠네 딱 보니까 잘 따라갈게 선생님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모두 패겠네 26지역까진 제가 볼 때 걱정 없을 것 같애 몇개는 우선 브랜드이 되더라도 아 흑련 3도를 못한게 참 천취야 아니네 얘한테 박았어야 되는데 지금 지르면 뜬다? 아 랜덤으로 뜨긴하지 어 나이스 흑련 2 당신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죠 도착했다 그런데 랩처가 너무 많네요 아무래도 큰 소동이 났을테니까 저만한 엘리베이터가 땅에서 갑자기 튀어나왔으니 얼마나 큰소리가 났겠어 그리고 안에 타고 있던게 거물들이니 이목을 끌기엔 충분했겠지 저길 조사하려면 일단 쫓아내야겠죠 음 아니면 가서 정중하게 부탁해볼래? 저쪽이 정중하게 받지 않을 것 같은데요? 총을 겨누고 부탁하면 정중해지지 않을까? 그렇네요 그럼 부탁하러 가자 좋아 내 정중한 부탁을 보여주겠어 저도 한정중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라피 없어도 딱히 체감이 안돼 사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라피는 별말 안했어 늘 사실 분위기상 문제도 없네요 사실 항상 입 터는건 라피가 아니라 아니스랑 네온이긴 했어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괜찮아요? 전혀 문제없어요 크라운 왕국의 피달에 모두 무릎 꿇으리라 잘 봤냐? 나도 강하지만 내 동료들은 더 강하다고 라피! 이쪽은 끝났! 갑자기 라피를 왜 죽은 사람 취급하시나요? 뭔소리야 보통 저런 대사는 죽은 동료의 빈자리를 느낄 때 하는 거잖아요 버릇이야 버릇! 니 쪽은 끝났어? 예 끝났어요 주위를 수색해보자 수색을 해보긴 해야 되는데 여기 너무 엉망이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멀쩡한 땅은 아예 없는 것 같고 한 자국에 칼로 긁은 것 같은 자국도 있어요 한 자국? 괴수 대결전이라도 일어난 것 같아요 뭐 딱히 틀린 말은 아니겠지 헬레틱 둘의 토커티부도 충분히 괴물인데 그거랑 싸운 둘도 괴물이니까 주위가 멀쩡하면 그게 더 이상할 거야 광주에서 계속 싸웠으면 진짜 난리났을걸 그래도 괴물은 너무나도 안나요? 도로? 강자 정도로 표현해 주시길 도로씨 저는 괴물이라고 안 했어요 무사했구나 오래 걸리셨군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하긴 2개월째 기다렸을테니 우리? 예 라피는? 엘리베이터 사츠로 이곳에서 헬레틱들과 전투가 이어졌어요 막상막한은 아니었죠 라피가 압도했으니까 와 아니 근데 마지막에 방주에서 토커티브하고 인디빌리아랑 땡판 치려고 하는데 라피가 와서 이렇게 밀었잖아 도로씨도 자기도 한 숟가락 얹으려고 갔는데 라피가 너무 세가지고 라피가 사실상 다했다 약간 이런 묘사가 있었거든 아니 근데 레드후드 모르잖아 레드후드 단일개체로 헬레틱 2명 상대가 된다는건가 진짜? 아무튼 헬레틱들은 도주 라피는 그들을 추적하면서 이곳을 벗어났어요 넌 왜 안따라갔는데? 아 목숨걸고 싸울 필요까진 없었으니까? 아 그리고 도로씨는 얘는 은근 다 쇼맨십이야 다 쇼야 쇼 하는게 어? 남들 보고있을때는 막 멋있게 막 어? 잠시만 이렇게 막 이거 막 파이트 트럼프처럼 위에 방주 깃발 휘날리면서 어? 남들 볼때는 이러는데 막상 또 이제 다 싸우고 나오면 여기 가만히 있단 말이야 그냥 어? 아 맞아 죽었.. 지금 목 잘렸는데 다시 붙인거잖아 뭐라는지 몰라 정확히는 출력이 안정되지 않아서요 지도 똑같네 좀 무리를 한 모양이에요 출력이 안정되지 않았다고? 너 필그림이잖아 그것도 에덴에 필그림이라고 만능은 아니에요 에덴 역시 마찬가지구요 바로 돌려주네 무한정 전력으로 싸울 수는 없죠 그것에 가까운 뭔가를 직접 봐버렸지만 그래서 말인데 라피는 도대체 뭐죠? 내 친구 제 친구이기도 하죠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네요 다시 물을게요 라피는 뭐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거죠? 몰라 나도 한 번씩 그러더라고 내가 볼때는 오스월드가 한거 같애 내가 볼 때는 오스월드 있잖아 그 군대에서 만나면 X될거 같은 관상 있잖아요 그 남자 어? 군대에서 선임으로 만나면 안되는 관상 탑 어? 어? 원.. 원탑 오스월드거든? 걔가 나쁜새끼처럼 보이지만 확실히 그 갓데스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단 말이야 애정이 있어 진짜 아니진 않아 진짜 걔는 확실히 그게 있거든 레드우드 다시 가져온거 같은데 걔가 시체를 어? 개꿀 동행한다고?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그거 아닌데 무슨 꿍꿍이야? 여러분은 저를 전혀 이해 못하고 계시네요 제가 당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냥 가져가면 돼요 와 아 아 아 번거로운 짓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네요 저희는 착하니까 오 좋았어 좋았어 그리고 보아하니 지금 당신들 제법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으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헬레틱과 라피가 향한 방향은 이쪽이에요 따라와요 도로롱은 걸어갔다 지휘관님 괜찮을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지만 예 그리고 저희 에덴이랑 친하잖아요 어 맞긴 해? 괜찮지 않을까요? 도로시가 문제지 좋아 뭐 큰일이야 있겠어? 근데 역시 도로시가 나오니까 그 긴장감의 수준이 다르다 그냥 재미가 있음 역시 다르다 역시 도로시야 잘 따라갈게 선생님 이동할게요 가자 가자 움직이지 잘 따라갈게 선생님 잠깐만 이쪽을 어떻게 해야되지 이동할게요 아 그냥 이쪽으로 가졌는데 그럼 스위치가 밑에 있었던데 가자 가자 어딘가 있을텐데 어딘가 있을텐데 아 여깄네 나 이제 한몸인줄 알았어 이 새끼 등에 약간 혹같은거 달린줄 알았네 이동할게요 움직이지 당신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죠 당신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죠 가자 가자 이동할게요 내가 그럴 때 온스월드가 레드우드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레드우드 시체를 가져다가 레드우드 그 머리 뚜껑만 열어서 뇌만 빼다가 라피를 만든게 아닐까 뇌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게토스구르처럼 약간 그런 느낌인거죠 라피가 라피가 아니야 라피는 레드우드야 내가 볼 때 라피 머리 열리면서 레드우드 레드우드 미쳤다 미쳤어 라피 약간 그런 느낌일거 같은데 나는 라피가 레드우드인건 사실 확실하니까 얘들아 이거 줘야지 아 진짜 지휘관이 없으면 안 돼 라피 좋은 전투였네 다음엔 더 강한 것과 붙어보고 싶군 당신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죠 그럼 라피가 은근 틀취향 아닌가? 이번에 수영복도 가자 가자 되게 틀딱같이 입는거 보면 뭔가 약간 그런 감성인데 어 있었네 방금 움직이지 잘 따라갈게 준비됐어? 당신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죠 고통없이 보내드릴게요 그럼 바디 교체 가능하잖아요 니케들이 그런 원리인가 무슨 바뀐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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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성이야 무상성 뭐가 나오지 아 아 실제 보이는 전투력보다 많이 강합니다 가자 하나 물어봐도 돼? 안된다고 하면 안 물어보실건가요? 어 꼭이래? 어우 진짜 어우 진짜 아니겠지? 물어보세요 방주에는 왜 온거야? 볼일이 있어서요 무슨 볼일? 관광이죠 어땠어? 글쎄요 뭘 하기도 전에 밖으로 나와버려서 뭐가 어쨌다고 얘기하기도 힘드네요 근데 왜 안돌아가? 무슨 질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왜 방주로 다시 안돌아가는지 물어보는거야 관광이 끝나진 않았을 것 아냐 그러네? 왜 자꾸 나와있어? 라피가 궁금해서요 아 수상하기 짝이 없는 이유네 왜 그렇죠? 또 라피랑 별로 안친하잖아 강한 모습을 보여서 그런거야? 야 근데 진짜 레드우드 때문인가봐 도롯이 여러분이라면 안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이 80살이 됐는데 내 어린시절 함께했던 베프가 갑자기 10대의 모습으로 10대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거 따라가 봐야지 1대의 모습 아 여기에 힘든 대체 어떻게 저런 힘을 뭐 이런 이유는 아닐 거 아냐 내가 보기에 너 힘은 수단일 뿐 목적인 것 같진 않거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있나요? 힘이 목적이면 그렇게 치렁치렁 달고 다닐 리 없을 테니까 음 예리한 지적이네요 그래요 저는 사실 라피의 힘이 궁금한 건 아니에요 어 홍조 아 원래 있었나? 힘이 발동될 때 보였던 그거 그 머플러 아 맞네 레후 그게 좀 신경 쓰일 뿐이에요 조금 신경 쓰이는 거야? 관광을 포기할 정도면 조금은 아닐 텐데 정정하죠 조금이 아니라 많이 신경 쓰이네요 그 머플러는 뭐죠? 아 뭐 대답해주고 싶지만 진짜 몰라 라피가 왜 그런 힘을 쓸 수 있는지 그 머플러는 뭔지 머플러는 나도 처음 본 거거든 혹시 레드 호드라는 이름을 아나요? 어 몰라? 처음 들어봐 그렇군요 저도 질문 있는데 해도 되나요? 그러시죠 변신은 왜 하시는 건가요? 예? 처음부터 변신한 상태로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렇죠 효율상으로는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을 효율로만 움직일 순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정말 증오하던 뭔가를 파멸시키고 싶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그걸 부수는 것이죠 단순에 그런데 서서히 고통받다가 파멸되는 것을 보고 싶을 수 있는 거죠 감정이 효율을 이긴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옷과 각옷 역시 그런 맥락이라 봐주시면 된답니다 그렇군요 화력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효율을 애써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로망이라 할 수 있죠 아우 광고시치 이거 지역이 안돼 아 진짜 스토리 볼 때 짜증나네 아 화장실 어떡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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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실 네온이 현실에 있으면 굉장히 굉장히 미녀죠 안경 쓰고 이 정도에 사실 미모가 사실 현실이 없지 근데 여긴 현실이 아니잖아 네온이 도로시에게 손을 내뱉어 도로시가 얼떨결에 그 손을 마주잡았어 어? 음? 여학생의 힘을 보여줘야겠니? 여학생의 힘을 보여줘야겠니? 좀 더 날카로운 검역 밖이야 밖이야 밖이 점점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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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이씨 금방 가겠네 잘 봤냐? 너도 강하지만 내 분류불은 더 강하다고 어? 갑자기 판내가 확 나는데요? 바닥도 뜨끈뜨끈해 지열이라고 하기엔 온도가 너무 높은데 닐리스타가 있겠네 이게 지상에서 살아남는 방법 중 하나예요 필요없는 것부터 버리는 것 안타깝지만 지금은 당신 둘이 그 대상이 된 거고요 우리가? 예 당신들이 저보다 약하다는 건 부정할 여지 없는 사시... 왜요? 당신들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거죠? 어우 표정 봐 다 같이 도가자 니가 앞장서 아 머리통 터지겠네 진짜 도로시가 앞서가면 아무것도 안 잃을 수 있으니까 아니 지가 아니라 유치원장이에요 유치원장 도로시를 따라갔던 우리가 마주한 것은 말그대로 새까맣게 타버린 땅가야 그 주위의 것 그리고 검게 타버린 기둥에 등을 붙이자 쓰러진다 아니 닐리스타? 야 전신 스타킹인가 봐 이거 찢어진 것 봐 아니 토크티브가 얘 먹지 않았나? 지금 인디빌리아가 약간 또라이어가지고 토크티브 부활시켜서 토크티브 먹방 유튜브 찍고 있잖아 지금 강한 것들 다 먹여가지고 좋은 모의만 줘가지고 지금 약간 뭔가 진화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처참한 모습에 닐리스타였다 아 뭐야 뭘 그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냐 어? 꼴이 말이 아니군요 닐리스타 그래 말이 아니다 라피한테 당한 건가요? 아 글쎄 라피한테 당한 건가요? 정신 나갔어 미치겠는거죠 진짜 인생 내가 닐리스타였으면 진짜 시발 억울해 시발 내가 뭘 잘못했어 어? 헉 헉 헉 헉 야 이 빌어먹을 에데데끄어 풀자식아 니가 물어보면 대답해야해 어? 혼상부위가 특이하네 뭔가에 물린 것 같기도 하고 예리한 뭔가 베인 것 같기도 해 벤거는 닐리스타 아니 아니 인디빌리아 문건은 토크팁인가? 헉 명탐정납시였군 배신당했네 인디랑 토크한테 배신같은 소리 애초에 서로 믿지도 않았는데 무슨 아 이거 찐따 특이야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서 애초에 친구가 아니었던 걸로 그래 애초에 친구도 아니었으니까 배신당한 거 아니야 원래 친구 아니었는데 뭐 아 아 존나 슬픈데 왜 아 왜 이렇게 슬프지 으이씨 헉 그런데 왜 그 둘을 부활시킨 거죠? 모르겠네 동녀 놀이라도 하고 싶었나 아 봐봐 불꽃 쓰는 애들이 이렇게 마음이 착해 장리 닐리스타 에이스 그냥 씨 어 반디도 있네 히메코 살고 싶나요? 닐리스타 너희들이 꺼지면 살아날걸 가로열고 제발 구해줘 어 얘 뭔가 치근해 왜 와 자존심 아니면 코를 쏴주던가 어 뭐야 코도 몇개네 일단 무게 한번 재볼까 어 뭐야 속았어 요한 차단을 풀고 토크오바쿤 멋대로 위탈하고 방주에 가다니 무슨 속셈이냐 볼리 좀 있었어요 방주에 무슨 볼일이 있었다는 거냐 개인적인 일이라 말씀들이 좀 곤란하네요 토크티브와 인디빌라가 부활했다는 첩보가 있어요 당신과 관계된거 아니죠? 간접적으로 있을지도 모르죠 로시야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것이니 또 문제를 일으켰구나 돌아갈게요 최종화 도로시야 함께 있나 네 뭐라구요? 뭔데? 왜 둘이 같이 있는데 돌아가서 설명드릴게요 사과의 의미로 제가 블러드림 잡히러 와주시겠어요? 선물이 있어서요 야 근데 닐리스타 진짜 존나 달리는 상황이었다 쿠어 쏘라고 했는데 갑자기 지휘관리랑 도로시야 갑자기 핸드폰 들고 이러고 있어 계속 10분 동안 대꾸도 안해줘 도로시 복귀해라 마음에 드실거에요 그럼 도로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에덴과의 연락은 삼가주시길 제법 정성을 드리고 있는 중이라 그걸 망쳐버리면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거든요 쏴줄거야 말거야 쏴줄 생각 없으면 꺼져 네일리스타 당신은 화룡이라는 이명으로 불리면서 지상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불을 내뿜었죠 수많은 니케들이 당신의 불에 타죽었어요 우리 에덴에도 번거로운 짓을 참 많이도 해주셨죠 그렇게 자기 좋을대로 죽이고 부수고 태워쓰면서 본인은 편하게 죽고 싶나요? 안되죠 안돼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을 데려갈 낙원의 사자들이 올테니 토르시는 걸어갔다 잠깐 이대로 도가갈거야 그럼요? 설마 동정심을 가지는건 아니겠죠? 니미니스트 떴다 니미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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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출작전 방주에서 니일리스타가 몇이나 되는 니케를 죽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마무리를 하고 가자 살아있는 헬레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요 죽이기엔 아깝죠 요한과 세실이 니일리스타를 죽일까?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슈앤이 준 짐을 뒤적거린다 내 기억은 아마 찾았다 난 위장로 포로 어 니일리스타를 덮어줬다 아 또 붕대해버리네 이거를 가자 걸어가는 중 뒤에서 니미니스트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그 누군소리로 바뀌었다 ㅇㅉ 개좋아 오 따뜻해 오 좋아 아하하하 흐흑 흐흑 흑 흑 흑 흐흑 흑 흑 어째서인지 그 놈소리가 우리 우는 것처럼 들렸다 닐리스타 입장에서는 되게 감동 아닐까요? 왜냐면 자기 동료들한테까지 버림받았는데 존나 잘생긴 남자가 갑자기 담요 딱 어? 덮어주고 딱 가는거야 그냥 존나 잘생긴 남자 이제 이러고 가잖아? 그러면 이제 계속 상상하는거에요 뭐지? 나 좋아하나? 담요 덮어주는게 무슨 의미지? 구글 검색 남자가 담요 덮어준 의미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담요 보통 덮어주는 편인가요? 지금 연애의 참견에 사연 보내고 있다 아 재밌는데? 닐리스타 나중에 동료될 것 같지 않아? 약간 모던이야 붕대 가봐줬던 것처럼 닐리스타도 나중에 띠따아가 돼가지고 우리 쪽에 들어오지 않을까 궁금하네 아 재밌다 재밌어 재밌어 아 존나 웃기다 뭐라고 존나 웃기지 중앙정보 13 브리핑 어떻게 할거지 아 도만 뭘 말인가 슈웬 말이다 애닉이 판결을 내렸지 않나 그대로 하면 되겠지 일개 지휘관 나무랭이에게 3대 기업 중 하나를 전속으로 붙인다고 그 녀석이 어떤 마음을 먹을 줄 알고 그 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네 그럴 인물이 아니세 인간이란 힘이 생기면 다른 마음을 품기 마련이다 지가 했던 짓 아냐요 쟤 자네처럼 말인가 그니까 그 둘이 알아서 할 일이야 우리가 왈가왈부터 얻을 필요는 없겠지 이 새끼 컨셉이야 이거 혼자 있을 때는 말 안더듬어요 이 새끼 무서운 새끼라니까 나중에 이거 머리도 수상하지 않아 딱 왁스로 뒤로 넘기기 딱 좋은 머리 견딜 수 없는 지상의 공백도 이제는 끝이다 이젠 내가 지상에서 중동적이긴 하지만 위험인물은 아니 아니야 이거 바보 연기야 이거 저 메이플 남자 무험가 기본머리 2번 이거 이거 일부러 바보인 척하는 거거든 그러니 문제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자네의 자리를 위협하진 않을 것세 그러니 안심하게 뭐 아직까지는 말이지 그러니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지 좋다 그럼 다른 건 어떡할 거지 또 뭘 말인가 그 필그린 말이다 어떻게 하고자시고 거네 지금 지상으로 나갔지 않나 위기에 찬 방주를 구하기 위해 다시 돌아올 거다 아마도 높은 확률로 그렇겠지 그러니까 묻고 있는 거다 어떻게 할 거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난 그 필그림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죽여? 너무 위험해 무슨 꿍꿍인진 모르겠지만 그게 방주에 가져올 영향력은 막강할 거다 근데 지금 좀 위험하긴 해 위험하긴 해 뭐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이랑 전쟁이 났어 다시 그래서 막 밀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순신 장군이 부활한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이순신 장군이 갑자기 돌아온 거야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막 해집고 막 북한군 막 밀어내 뽕이 안 차? 지금 도로시한테 느낄 방주 시민들의 감정은 도로시가 되게 역사적인 인물이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도로시가 딱 도로시가 딱 그 이순신이랑 그 인생사가 비슷하거든요 왜냐면은 실제로 인류를 위해 개같이 이랬는데 버려졌어 그래서 흑화해버린 거죠 거기서 흑화하지 않았으면 진짜 이순신인데 흑화해버려가지고 이제 성격 다 버린 거지 지금의 방주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 도, 도로시는 협약을 원하고 있어 주, 주기다니 무슨 소리야 잘 생각해봐라 방주의 랩처와 헬리틱이 쳐들어오고 난 뒤 그 필그림이 방주로 왔다 근데 이건 생각해봐야 버닝업 여친이 지금 도로시한테 잡혀있거든요 낙원의 인질로 지금 잡혀있단 말이야 도로시가 확 잡아가지고 지금 묶어놔가지고 버닝업 여친이 거기 지금 SOS 보내고 있어서 이건 좀 생각해봐야 돼 버닝업 입장은 그리고 방주에 방주에 보관중이던 헬리틱 두기와 특수계체가 부활했지 그 필그림이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다 네 놈들이 보기에 이것이 우연 같나 우연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하지만 도로시가 가져온 그, 그, 그 기술 그, 그, 광학 미체 기술은 진짜야 그래 광학 미체 기술 이거 준다고 했었거든요 자기 받아들이면 광학 미체 기술이 지금 외부에서 안 보이는 그런 컨셉이었나 그래서 이제 지상에 있어도 안 들키는 거지 랩처들한테 수, 수십 번 검증했는데 진짜인 것이 판명돼, 됐어 하아 나 역시 의심을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지금은 기,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기다려? 뭘 기다린단 얘긴가 도로시의 지, 지니가 무엇인지 지니가 무엇인지 명백하지 않나 그것의 목표는 방주의 파멸이다 파멸이 목, 목적이었다면 좀 더 확실한 방법을 둘 다 진짜 패축이 의심네 진짜 이 돼지새끼랑 이, 이런 번거로운 짓을 할 필요가 어, 어, 없다고 그래 이 모뎀군새끼 이 말대로 기다린다 지지 메탈슬러그 나오는 모뎀군이잖아 이거 그러다가 수습할 수 없을 큰일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생각이지 넉넉고 기다리고 있기만 해서는 늦는다 우리가 선수를 쳐야 한단 말이다 그, 그쪽으로는 생각해 두고 있는 게 있어 최악의 경우 그거 수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 얘 진짜 강자인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무섭지? 애닉이 준비하고 있다는 그건 말인가 아, 애닉? 그, 그래 지금은 버닝엄의 말대로 하지 너놈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무능한 놈 정작 중요한 때 아무것도 못한 주제에 뭘 말하는 건가? 필그림의 진위가 무엇이 되었던 거네 에덴과의 협약은 불안감만으로 넘길 수 있는 게 아닐세 협약이 이루어질 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을 테지 그러니 최악의 사태를 상정한 대비를 해놓고 그녀의 행동을 기다려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캐릭터는 마음에 안 들지만 도반 도반이 왜 이런 의견을 하는지 알겠거든요 굉장히 보수야 얘는 보수 방주가 바뀌는 걸 원하지 않아 괜히 괜한 변수를 들였다가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되게 불안한 그런 사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에방보수 에방보수 그래서 파이언렉이라고 거기까진 모르겠는데 방주 설립 이래 최초로 이곳을 찾은 고귀한 순례자에게 의심간다는 이유로 총구를 들이미는 야만적인 짓은 하지 말고 불안 요소는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 방주에 더 이상의 위기가 있어서는 안 돼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군 뭐야 자네도 머리가 있다면 알갈세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뭐 자네 말대로 그녀가 방주를 파멸시키려 한다고 침세 그럼 지금 방주의 상태로 그녀를 막을 수 있는가 그니까 너무 비현실적이야 애초에 사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낙원을 그녀는 어떻게든 막는다고 치지 에덴의 전력은 막아낼 수 있나 에덴이 얼마만큼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고 지금 자네는 지상에서 살아남은 것도 모자라 고유의 기술마저 구축한 이들에게 전쟁을 하자고 얘기하는 것일세 아 이거 진짜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 이유가 없네 내가 버닝엄의 의견에 찬성한다고 말했었지 정확히는 그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야 좋다 그렇다면 나도 찬성하겠다 아예 뒤없는 새끼는 아니네요 앞뒤없는 새끼는 빌그림의 행동을 지켜보는 것으로 그... 그래 고마워 단 그 도로시라는 빌그림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보겠다 얼굴을 보인 이상 중앙정부의 데이터베이스 어딘가에는 관련된 정보가 있겠지 과거를 살펴보면 뭐라도 알아낼 수 있을 거다 이 새끼 갑자기 과거 알아보면 낙원파 되는 거 아니야? 어째서 이렇게 이럴 수 있어 도로시한테 어? 씨발 방주 개새끼다 5버전 스토리 보고 오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있나 있고 말고 과거의 행적이 지금의 목적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나도 동의해 너도 동의하는 걸로 알겠다 후반은 방을 나갔다 왜 그래 괜찮아 허닝함 갓데스에 대한 정보가 아직 방주에 남아있나 갓데스 갓데스는 왜 갑자기 남아있나 아 아니 실체를 가진 신격화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왜곡하고 덜어냈어 아 뭔진 알겠다 너무 또 갓데스 뽕 빠지면 안되니까 지금은 갓데스라는 이름 마 말고는 남은 정보는 없지 중앙정부 데이터베이스에도 남아있지 않아 어? 근데 그 정도로 지웠다고? 근데 오스밸드가 되게 많이 퍼뜨렸었는데 그래 알겠네 몸은 좀 어때? 어? 이 새끼 왜 이렇게 스위트해? 자기 편 들어줘서 그런가? 아 괜찮네 신경 써줘서 고맙군 하하 아니야 뭘 그럼 나도 그만 나 나가볼게 몸도 안 좋은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아니 뭐지? 그래 명심하지 허니공의 방을 나왔다 저 새끼 왜 저래 도로시 야 이 얘기도 재밌었다 이런 약간 세력간의 이야기 이런게 진짜 꿀잼이거든 진짜 제일 재밌는 파트 같다 아니 버닝엄이 뭔가 내가 그때 나중에 반전이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얘가 뭔가 혼자 있을 때 말 안 더듬는게 되게 수상했어 아 뭘까? 중고가자 어우 위험해 아 이걸 꼭 해야되나? 잠깐만 안 돼! 오 됐어 어우 쏠었어 오우 씨 당신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죠 아 여기도 있는데 거점 방어전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차라리 저지전 오케이 거점 방어로 가야된대 거점 방어로 가야된대 나가는게 더 빨라 아 헷갈렸어 순간 이거는 이론상 초반만 뚫으면 선별천보다 빨라 이게 아 헷갈렸어 여학생의 힘을 보여줘야겠네 여학생의 힘을 보여줘야겠네 이게 도롯이라서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나오자마자 갈아버려 오 버티는가 그렇지 이거거든 보셨나요 아 당신의 왕이 승리를 가져왔답니다 당신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죠 잠깐만 아 보조상 안되네요 무조건 다잡았다 준비됐어 이동할게요 벌써 졸업반이라니 안 믿기네 바로 가겠네 좀 더 날카로운 공격 음 잘 받냐 나도 강하지만 내 동료들은 더 강하다고 당신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죠 여긴 왜 이렇게 엉망이야? 자연재해라도 일어난 건가? 멀쩡한 건물이 하나도 없네 먼지나 이런 것들이 아직 날아다니는 걸 보니 최근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이거 설마 라피랑 그것들이 싸운 흔적은 아니겠지? 맞아요, 불탄 자국 검으로 벤 듯한 상은 단순 물리력으로 인해 뭉개진 지면과 건물 표면 이곳에서까지 싸운 모양이네요 이건 화력 운운할 게 아니네요 어떻게 얼마나 싸운 거야? 약간 뭐랄까 상식을 벗어난 느낌이에요 와 네가 상식을 얘기해? 실제로 다르지 않겠죠 당신들 헬레틱의 진짜 힘을 마주한 적이 있나요? 그들이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은 환경에서 뿜어내는 힘은 말 그대로 재앙에 가까워요 상식이 통째로 뜯겨져 나가는 느낌이죠 하지만 당신들은 뭐 인정하긴 싫지만 현존하는 그 어떤 스쿼드보다 대헬레틱전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낸 스쿼드죠 얼택이 없어, 진짜 근데 진짜 전적만 놓고 보면은 말도 안 돼 무명 스타 선수인데 이영호, 김... 이영호, 이재동, 김태경 상대로는 승률 100이야 그것도 막 10전 0승 7전 0승 12전 0승 나머지는 다 좀 애매한데 말도 안 되는 성적 도로시도 진짜 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갓데스에서도 얘가 거의 제일 센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그 대빵 누구였지? 단발머리 누나 개빼면 릴리바이스탄 얘도 사실상 레후보다 세다고 볼 수 있는데 전작 레후모드인 라피가 헬레틱 2로 잡고 있네 파워밸런스 어떻게 되는 거지? 너 왜 그래?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요행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결과를 낸 건 맞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우쭐해지지 않게 주의할게요 애템 거 5초 정도라도 좀 참지 그런데 직접 옆에서 지켜본 결과 요행이었던 것 같네요 운이 아주 좋았거나 뭐? 뭔가요? 갑자기 이것 또한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움직임 빈틈이 너무 많아요 허술하고 얘 그냥 순수 성격 때문에 벌어진 거 아니야 혹시? 몇 년 전에 가끔 약간 이제 그런 생각도 드네 현실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성격 성격 순수 성격만으로 벌어질 거야 지상을 돌아다닌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형편없어요 아니 왜냐하면 얘가 진짜 이기고 방주로 돌아왔다고 생각해봐 인간들 앞에서 연설할 때 무슨 말을 할까 넌 폭탄이야 그냥 제가 잘해서 방주가 생긴 거죠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니디아가 뭐랬는데 내가 한 건데 이제 되게 위험할 수 있다 그 모자란 부분을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죠 누군가에게 백업 받는 것에 아주 익숙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건 당연히 라피겠죠 지금 자리에 없는 단 한 명이 스쿼드의 단점을 모두 커버한다 이걸 스쿼드라고 할 수 있나요 야 너 말 가려서 해 어 안 있어 안 돼 참아 참아 수영복 모드 나온다 틀린 말이 아닌걸요 다행히 지휘관인 귀하께서 처음 봤을 때에 비하면 큰 성장을 이뤄서 어떻게든 돌아다닐 수 있는 수준이네요 어떻게든 돌아다닐 수 있는 수준이네요 이게 잘 가다가 왜 갑자기 시비야 그래서 뭐 뭘 말하고 싶은 건데 아니쓰 네옹 도로시 그만 당신들은 지금 명백히 라피와 귀하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근데 좀 시원해 그 동안 누군가 해줬으면 하는 말이긴 했어요 뭐야 야 죽었어 컨트롤 좀 해줘야되나봐 어 뭐야 누가 떠는거지 이 서늘한 감각 아 아 뭐지 아니 진짜 에니엘스 로비 해군된 기분이네 어디서 쏘는지도 모르겠네 저격왕 어디서 쏘는거야 이 자식인가 얘들아 왜 방금 뭔 차이였지 어 갑자기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네 일단 얘가 범인은 맞거든요 이 새끼 아 또 터졌어 크라운 왕국의 피달에 모두 무릎 꿇으리라 벌써 졸업반이라니 안 믿기네 아니 나이 든 사람들 어떻게 깨라고 이걸 다 풍겨놓는거야 아 아 아 아 안 돼 제발 아 아 아 아 아 좋은 전투였네 다음엔 더 강한 것과 붙어보고 싶군 아 이게 미쳤나 나한테 안줘 야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움직인줄 알아? 이제 아 근데 이것도 좀 잘못된거야 짬으로 누르라고 실력없는걸 이것도 좀 잘못된거긴해요 장난 치는데도 아니고 여기가 그쵸 이게 진짜 듣자듣자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어 네가 뭔데 우리가 어쩌구저쩌구 얘기하는건데 맞아요 진짜 무례하시네요 그리고 단점은 서로 보완하면서 장점을 살려주는게 스쿼드 아닌가요? 근데 해병대 1기 짬으로 누르려는것도 레전드긴 하네 그죠? 안다 ? 아 근데 아 가장 잔인한 정색 대박인데 벅 엉덩이 다 내놓고 다닌 그만해 창피해 좀 그래 너무 승차 마인드야 사실 진짜 패관스런이라도 해야되는거 아니야 진짜 아니 이게 맞아 마인드가 라피가 괜히 안돌아가는게 아닐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돌아올수도 있었는데 어디론가 사라진 이유가 있을수도 있어요 보관하면서 서로 강해지는 법이죠 맞아 맞아 그리고 너도 어? 남에게 의존 안 할 거면 너 혼자 다니지 못하라 에덴에 있어? 혼자 다녀 그럼 혼자서 랩처도 잡고 세상도 구하고 다 해 라피 찾는 것도 우리가 도로시를 끼워준 거거든요? 그리고 도로시가 먼저 우리랑 같이 다니자고 했잖아요 혼자서 못하니까 불안하니까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 뒤통수 까일 뻔한 거 몇 번이나 구해줬다 그리고 저는 아니스 뒤통수가 위험할 때 구해줬죠 도로시 갑자기 왜 그래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서 조금 역겨웠거든요 아 근데 진짜 처절하긴 했어 그때 버틸 때 아 얘들아 우리는 서로 이생시키자다 라피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확신해 무슨 자신감인지 아 뭐야 저쪽에 생겼어 아 이거 누워가자 자 보자 잠깐만 일로 가야지 어차피 이것도 저지전이거든요? 일로 가자고 일로 가서 이렇게 가자고요 저지전은 약간 저지전은 이게 뭐 보너스가 하나씩 있어야 돼 뭐 시간을 좀 단축시켜주는 그런 몬스터가 나온다든가 어떤 빠르게 지나가는 몬스터 잡으면은 뭐 5초 감소 뭐 이런식으로 이거 좀 패치가 필요해 너무 루즈해 대신 중간간간거 때는 좋아 이것만큼 시간을 자가한 것도 없네 약간 이득보는 기분 어차피 날려야 되는 시간 모두 무릎 꿇으리라 제작군을 해볼까요? 어허 어딜 가나 순당이 됐어 끝 전투인가? 가자 가자! 학생은 학생답게 이동할게요 잘 따라갈게요 인카운트 당신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지 위험하니 당신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죠 이동해 당신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지 가자 가자 움직이지 잘 따라갈게요 이동할게요 잘 준비됐어? 당신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죠 응 가자 가자 움직이지 잘 따라갈게 당신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지 당신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죠 당신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죠 고운이 나쁜 해 너희들 고운이 나쁜 해 너희들 고운이 나쁜 해 너희들 빠짐 아 분명 아까 지나왔는데 쎄가 잘 친 거 아니야? 아쉽게 보았느니 그렇다! 크라운 외복에 피할 모두 무릎 꿇으르지 바로 가겠네 얘들아 이거 잡아야지 아쉽게 보았느니 크라운 외복에 피할게요 모두 무릎 꿇으르지 그냥 잘 봤냐? 나도 강하지만 내 운료들은 더 강하다구 잘 따라서 있니 좀 가자 가자 26쇼까지 할 수 있겠다 잘하네 생각보다 진행이 빠르네 아쉽지 보안니 크라운드 레이브를 두다 모두 무릎 꿇으리라 바로 가겠네 좀 더 날카롱을 검격해 뭔가 야 야바야니 아쉽지 보안니 크라운드 레이브를 두다 모두 무릎 꿇으리라 아 이번주에 32점까지 업데이트 좋네 인카운터 잘 따라갈게 선생님 싸울 수 밖에 없겠네요 아 아 금방이죠 안있으네온 괜찮아 도로시도 아기를 가지고 얘기한건 아니야 예? 누가 봐도 아기를 대놓고 뿜어내고 있었는데요? 너희는 똥이다 발목이나 잡는 벌레다 라고 말했다고 사람 면전에다 대고 어흫 그 정도인가 아니 지휘관님은 지금 누구 편이야 지금까지 함께 대굴대굴 구른 우리야 만난지 얼마 되지도 않는 저 여자야 일단 넌 아님 일단 넌 아님 그 사람이야 농담 정말요? 뭐 반쯤은 진심이지만 알고 있어 이번 방주사태 때 나랑 네온은 아무것도 못했다는거 크로우한테 놀아나기만 하다가 크로우한테 놀아나기만 하다가 엘레틱이랑 토크티브가 나왔을때도 딱히 한건 없지 예? 아닌데요? 저는 맹활약..을.. 응? 했던가? 쓰읍.. 했던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활약한건 라피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했다는 의미가 아니야 아 왜이래 그래 그래 너 맹활약했다 거 업종 욕심 되게 많네 그렇.. 쳐 네온은 열심히 해졌어 예 아무튼 도로시의 말이 딱히 틀린건 아니지 라피가 없어지자마자 지상에 올라와서도 버벅대고 있으니까 사실 좀 느끼고 있었거든 지휘관님이 하는 일은 점점 스케일이 커지는데 나는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어 혹시 그럼 아 물론 성장은 했어 눈에 띌 정도로 강해졌다고 생각해 그런데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다는 느낌이랄까 돌파 해달라는건가 뭐 애초에 전투에 특화된 능력도 아니니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대로 계속 가다간 언젠가 음 진짜 라피나 지휘관님의 발목만 잡게 될지도 그렇네 못 가겠네 여기서는 사실 저도 요즘 화력이 영 신통치 못한게 좀 걱정이긴 해요 별다른 노력 없이 한 번에 몇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파워업 이벤트 같은거 없을까요? 글쎄 없지 않을까 세상은 시간을 들인만큼 보답해 주더라고 정직하네요 너무 정직하지 그런데 아니스 우리 있잖아요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너 거기서 뭘 더 어떻게 뻔뻔해진다는거야? 그게 아니라요 물론 부족한 점이 많겠죠 라피에게 비하면 당연히 부족한 점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을거에요 부족한건 부족한대로 잘하는건 잘하는대로 발목을 잡느니 내가 부족하느니 하는 생각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상황을 망치는 것보단 좀 더 당당하고 뻔뻔해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 이렇게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서 이제 못된 어른이 되는거구나 가진 재산으로 최선을 다하는거죠 그렇지? 철면피가 되는거야 이제 그럼요 그래 맞아 그리고 애초에 라피가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어 나만 열심히 구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리가 없다고 그 녀석은 언제나 최선을 다했고 그걸로 우쭐거리지도 않았던건 당연할뿐더러 남을 깔보거나 우월감을 느끼지도 않았다고 결과가 어떻든 그저 최선을 다했고 잘 풀리면 기뻐했어 잘 풀리지 않으면 잘 풀리지 않는대로 끝! 누군가를 탓한 적도 없었지 흠 오만한 소리일지도 모르는데 라피가 그럴 수 있었던건 믿을 수 있는 동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런가? 그런가? 뭐 그렇다고 지금이 충분하다는 얘기는 아니야 어떻게든 해봐야지 예 일단 라피부터 찾고 예 빨리 가요 난 근데 솔직히 너무 냉정한 얘기지만 지금 인류의 상황이 장난 아니잖아요 여기서 내가 라피, 아니스, 네온으로 하드 끝까지 다 밀었다고 하시는 분만 저에게 돈을 던지십시오 그 어떤 유혹이 있어도 절대 동료를 교체하지 않고 딱 카운터스로 미신 분만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도로시도 착각하는게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동료랑 지금 우리 동료랑 다르거든요 지금 우리 동료랑 다르거든요 도로시 동료도 그래도 월크리였잖아 최소한 어 이거 이거 야바 야네 크라운 내부에서 피다 자고요 모두 무릎 꿇으리라 sch 쩝 쓰킬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당신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죠 hari 어제 빼불리 있네 가자 가자 해석 전투인가 움직이지 아 제대로 된 이격 줬으면 좋겠어 라피는 이격 없어 레후 말고 내가 여기 없는 거 보니까 없어 이격 나온다고 했으면 진작에 금들갑 떨었어 누군가 카페에서 그렇지 지나갈 수 있다는 용기 네온도 개인적으로 한번 제대로 된 이격을 받았으면 약간 변신하면 어떨까 그런 기대감 좋은 전투였네 다음에는 더 강한 것과 붙어보고 싶군 이동할게요 당신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죠 아 근데 네온은 전혀 떡밥이 없어서 가능성 없을 것 같아 그 다음에는 더 강한 것과 붙어봐 음 음 아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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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 층을 유지할 수 있는 층을 아는 것 같네요. 이 층을 아는 기준을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층을 아는 것 같다고 하시니, 이 층을 아는 것 같네요. 그 다음은 층을 아는 것 같네요. 저의 층을 아는 것 같네요. 이 층을 아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 네온 과거 모르겠네. 이 새끼 진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기름도 안 마른 애송이들이 6.25 참전 연속사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너희는 보통 뭘 막아? 저는 잘 먹지 않아요. 에덴의 다른 분들은 여러 가지를 먹죠. 과일, 고기, 야채 같은 것들이죠. 이야, 아주 고급 음식들로만 드시는구만. 귀족분들의 나들이 같은 느낌이네. 효율상으로 보면 그리 훌륭한 건 아니죠. 부피는 큰데 열량은 그리 높지 않으니까요. 당신들은 뭘 먹죠? 방주에서 싸운 것들을 주로 먹어. 지상에는 과일이나 고기 같은 게 많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익숙한 녀석들이나 잘 찾는 거지. 우리 같은 문외화는 찾기 힘들거든. 드셔보실래요? 보기엔 좀 그렇지만 먹을만해요. 어? 이래가지고 그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떡밥이 크라운의 성에 있었지 않나? 무슨 말도 안 되는 효율의 신의 열매 씨앗 같은 거, 종자 같은 거 있었잖아. 냉동에서. 하이퍼포드인가? 지금 뭔가 방주가 지상으로 올라오려는 그 떡밥이 있거든요. 저는 방주의 음식을 먹지 않아요. 왜? 싫으니까요. 노노 방주의 씨. 퍼펙트 말 하나 건네. 그래도 하나 드세요. 쓰러지시면 어떡하려고요. 퍼펙트로군요. 응? 아시네요? 아깝다. 원래 이런 건... 이걸 먹는다고요? 벽돌 아닌가요? 같은 반응을 보는 재미있대요. 수바네. 퍼펙트만은 절대 사양이에요. 음... 얘 뭐라도 먹여야 되는데. 퍼펙트 말고 뭐 없나? 됐어요. 슈앤이 챙겨준 거 보자. 됐다니까요? 그럴까? 기껏 챙겨오긴 했으니 안 먹는 것도 아깝긴 하네. 어디보자. 우와. 하이퍼 칼로리 바가 있네요? 대박이네. 이거 뭐야? 오? 그건 물에 넣으면 불어나는 급속 냉동 과일이에요. 세상에. 그런 게 있어? 과학 발전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매티스 분들은 항상 이런 걸 먹는 거겠죠? 부럽다 매티스. 우린 허구한 날 퍼펙트인데. 지휘관님. 고마워. 안 했어. 와서 먹어. 응. 나는 잘 챙겨 먹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돼지. 아유. 외제 좋아하기는. 쉰토브리 먹어야지. 우와. 이걸 어떻게 구했대? 미실리스 대단하네. 아. 지휘관님. 이 퓨어 초코바의 운명은 지휘관님한테 맡길게. 알겠어. 자 도로식. 도로식에 퓨추바를 건넷. 어. 방주의 기술로 받는 거지만 재료는 방주의 것이 아니야. 먹을 수 있겠지. 혹시 식기가 필요하신가요? 잘 먹을게요. 흫. 오물오물. 바로 먹네. 한 번 튕겼다가 진짜 어? 진짜 쳐먹어버릴까봐. 옆에서. 이거는 거절도 못했네. 왜냐면 진짜 하는 놈들이야. 네온이랑. 아니스. 얘네는 진짜 앞뒤가 없는 놈들이라서. 어. 삼. 삼고체로 하겠지. 이딴 거 없어. 어. 안 먹어? 그래? 바로 그냥. 뭐야? 뭐야? 롯데 샤라웃이야? 어디 초콜릿인지 알겠네. 이제. 킹갓데. 킹갓데스윔을 먹었다고? 에덴은 그런 것도 먹어? 주위를 한 번 둘러보고 올게요. 어? 데코이 다 잘 뿌려놨어. 죄송합니다만 저는 직접 확인해야 안심되는 타입이거든요. 피곤한 타입이네. 아 얘네는 진짜 안되겠다. 수화 보고 배워야지. 도로신 일어나서 걸어갔다. 알았어. 뭘 또 해 내가 어? 인마. 크라운 왕국의 위험을 보일 때입니다. 재밌다. 프로 야무지네. 도로신 갖고 이런. 릴러스가 되겠네. 무난 무난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정도면 25층에 가겠는데. 아쉽게. 아쉽게. 왕국의 위험이. 제가 압정적이. 탈한 엄만들에 비단해. 모두 공격하소. 모두 무릎 꿇으리라. 바로 가겠네. 흠. 좋은 전투였네. 다음엔 더 강한 것과 붙어보고 싶군. 도로신. 간도 크시네요. 제 아무리 데코이가 뿌려져 있다고 해도. 인간 혼자서 다니다니. 지상을 다니다 보니 겁이 없어진 모양이에요 그냥 바람이나 좀 쏠까 해서 도로시는 걸어갔다 방주에서 버려졌을 것처럼 팬티에요? 아닌가? 방주야 왜 온거야? 그거야 당연히 그렇지 그래요 둘밖에 없으니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방주를 파멸시킬 겁니다 거짓된 낙원은 존재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래 반응이 건조하시네요 제 말을 안 믿으시는군요 네가 방주를 싫어하는 건 알아 그래도 파멸시키고 싶을 정도로 싫어하는 것 같진 않아 흠, 재밌는 얘기를 하시네요 제가 방주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기아께서 알고 있나요? 마음을 모두 읽는 듯한 그런 태도는 마음이 얕은 이들에게나 먹히는 거랍니다 아쉽지만 저는 귀하께서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대화가 좀 우습게 되었네요 제 말을 믿어달라고 떼를 쓰는 꼴이 되었어요 뭐 좋은 일이라고 믿든 말든 그건 귀하께서 판단하세요 저는 제가 할 일을 할 뿐이니까 네가 정말 방주를 파멸시킬고 싶었다네 네 리스트와 싸우지 않았겠지 방주에 생색내기 위한 아주 좋은 선물이었을 뿐이에요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정말 파멸의 목적이었으면 그때 이탈했었으면 됐어 하지만 넌 리스트와 싸웠다 덕분에 우리가 제 시간에 도착했다 방주는 최악의 사태를 피했다 헬렉틱을 피해 도망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싸우는 건 더 쉬운 일이 아니지 하고 싶은 말이 뭔가요? 고마워 생각해보세요 6.25 참전용사 할아버지들이 국가에서 인정 못 받았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젊은 애가 갑자기 감사하다고 한다고 생각해봐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겠어 지금 약간 이런 느낌 고마워 도로시 방주를 지켜줘서 그야께서는 정말 제 말을 믿을 생각이 없군요 그래요 마음대로 생각해요 그렇게 머리가 꽃받친 상태로 절망에 빠지는 것도 겪어보기에 나쁜 일은 아니니까 그럼 저는 이제 진짜 다른 곳으로 갈게요 혼자만의 시간이 빼앗겨서 조금 불쾌하거든요 따라오지 말아요 내가 그럴 때 점점 넘어가고 있어 지금 지금 공략도 많이 올라갔어요 이 정도는 도로시 지금 딴 데 갔지? 자꾸 생각나 내 얼굴 당신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죠 준비됐어? 그럼 가자 아 뭐야 진짜 하면서도 지금도 계속 생각나 지금 또 생각나 그때 갓데스가 인류한테 그냥 연락 끊겼지 그냥 행신 구절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 받고 그니까 고맙다는 말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 충분히 좀 더 날카로운 폭력을 음 제가 버틴 아시아 그왕님 못한 그럼 모두 무릎 꿇으리라 잘 봤냐 나도 강하지만 내 동료들은 더 강하다고 아니 오스월드는 구츠파리만 존나 했잖아 아이피 장사랑 정작 갓데스한테는 뭐 해준거 없고 다 꺼져 이것들아 바쁘다 아 보스 동장 쉽죠? 이거 초기해야 된다? 아 됐다 했어 오스월드 오스월드 레이오한테 경례했을 때 진짜 멋있긴 했는데 그때 잘 봤냐? 나도 강하지만 내 동료들은 더 강하다 관상이 사베바여서 안 믿긴 했어 진짜 진짜 지독한 관상이거든요 오스월드 로스월드 이제 2-1을 하고 있는 것들은 가지는 아직tu지만 이거 사지지 않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과 등장 중 비하긴 전 반응은 또 좋습니다. 3-1을 오늘 개척할 수 있는 에스프링 쪽지로 공사합니다. 3-1을 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크기입니다. 4-1을 하고 싶은데 큰 거 없으십니까. 2-2을 하고 싶습니다. 3-2을 하고 있는 건 분만 부탁드립니다. 1-2을 합니다. 어우 멀어 멀어 왜 이렇게 멀어 왜 이렇게 멀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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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벌써 거의 끝났는데 별 내용 없었는데 진짜 절대 멀어집니다 режим 시작 아우 4시간 아 오버작 좀 해줄까? 이거 25시 끝나고? 했을 수 있는 거 꽤 있는데 계속해서 전투 현장을 쫓아가다 우리는 다 타버린 채 만나면 모닥불을 발견해요 모닥불? 열기는 아직 남아있어 최근까지 있었다는 얘긴데 세상에 지상의 캠프파이어의 로망을 아는 분이 계셨다니 누가 여기서 죽고 싶었나 보군요 랩처 중 여론을 탐지하는 개체를 부르고 싶어 안달난 모양이에요 그런 것 치군 여기 너무 깨끗한데 예 아무런 교전한 적이 없는데요 호스의 외곽을 따라 발자국이 있어요 고폭과 발자국 수로 봐선 총 셋이군요 장신 둘에 단신 하나 장신? 장신? 셋이요? 토커티브 인디빌리아 라피? 이렇게 셋이서 새로운 카운터스에 꾸린 건가? 근데 완벽한 상여환이긴 해 인디빌리아는 아니스보다 가슴 더 크고 토커티브는 네온보다 더 웃김 그리고 또 귀여워 오닥불을 피우는 바보 짓을 할 리는 없으니까 그럼 다른 누군가라는 거네요 음 음 누굴까 따라가보면 될 일 아닌가요? 어떻게든 라피어 관계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시작하자 그럼 출발하죠 라이플 소리? 이 소리 어디선가 틀림없어 도로신 살려왔다 야! 야! 같이 가! 아 총소리도 구별을 해? 소리는 정면에서 들려요 가요 스승님 레후 라이플 소린가? 잠깐만 아! 맞나? 맞는 것 같은데? 223 하하 아 아 아.. 아직 안 좋아하누 제가 앞장선 큰 남은 왕국의 비발로 공격하쇼 모두 무릎 꾸르지라 이런 정신나간 종재로 아앟 어 잠깐 레이브? 어? 아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하고 나서 쩌머 그 뭐야 주니어 스토리랑 이어지는 거구나 아니 얘가 진짜 라피였단 말이야? 아니 뭐야 레드우드 아니 진짜 그럼 이게 라피야? 아니 기억은 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냐고 이게 왜 이렇게 돼? 잘 넘어갔지만 이런 짓이 다시 한 번 일어나면 아 네가 모시는 저 아가씨가 구운 감자를 먹고 싶다고 했다고 아니 그럼 총은 왜 이렇게 됐어? 총도 변신해? 그래서 불을 피워서 구웠다고 아 그때 저 아가씨가 뭐라고 있었는지 알아? 마 말렸겠지 말리기는 개뿔 포크랑 나이프를 들고 침을 흘리고 있었다고 아니 감자 구워 먹는데 포크랑 나이프는 왜 드는 거야 대체 이놈 아가씨는 고귀하신 분이라 맨손으로 음식을 드시지 않는다 와 나 근데 얘네 이제 진실을 다 알고 있네 나는 얘는 여왕 RP고 얘가 강요한 거였고 요점이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구워서 드셨다냐 네가 뭐라고 하는 바람에 불 끄고 왔잖아 그새 잊어먹었냐? 이놈 당장 구운 감자를 아가씨께 데려가거라 돌겠네 둘 다 그만하세요 제가 공평하게 판결합니다 두 분 모두에게 잘못이 있어요 어? 저 저는 레드우드님의 상식을 확인해본 것이고 차임의 참을성을 확인해본 것이랍니다 결과는 두 분 모두 불합격이에요 역시 아가씨는 다 깊은 뜻이 있으셨군요 이 차임 아가씨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해 송구합니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음에 잘하면 될 일이죠 합격하면 어떻게 되는데? 예? 예? 아니 합격 불합격이 있는 거잖아 합격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저를 좀 더 잘 모실 수 있는 영광을 드린답니다 영광인 줄 알거라 돌겠네 어? 이봐 백기사들 저기 누가 왔는데? 니케? 하 이런 니놈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다른 니케들한테 들켰지 않느냐? 네 목소리가 가장 컸다고 장담할 수 있어 셋이군요 따돌리죠 알겠습니다요 당장 트롬벨을 부르겠습니다요 잠깐만 브러쉬 발견했나? 뭘 잠깐만이라는 게냐 아 우리? 아 라피잖아 라피 우리를 알아본 거지 레드후드 도로시? 어 진짜 도로시? 야 뭐야 라피의 기억은?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야! 야! 위험해요! 도로시는 달려갔다 이런 아가씨 전투 준비를 아니 잠깐만요 레드후드 이야 우리 아가씨 아니야 뭐야 진짜 레드후드야 그냥 순수 설마? 라피는 죽은 건가? 약간 에일리언처럼 라피 안에 라피 뱃속에 레드후드 알을 넣어놓던 건가? 근데 이제 깨어난 거지 레드후드 알이 부하해가지고 이제 라피는 이제 죽은 거야 도로시가 레드후드를 끌어놨다 어이쿠 못 본 사이에 아가씨가 제법 과감해지셨네 어 얘 표정 봐 그냥 완전 소녀가 돼버렸어 아 도로시는 빠르게 뒤로 올라갔다 아 표정 봐 당신 누구죠? 응? 왜 그래? 누구냐고 나 레드후드인데 야 도로시 너 괜찮아? 어떡해 이런 일이 당신은 죽었는데 아 이봐 빨갛고 수상한 거기 너 그 머플러 뭐야? 이거? 내 머플러지 하아 너 라피랑 무슨 관계야? 라피? 너 라피를 알아? 무슨 관계야? 그러는 너희는 라피와 무슨 관계지? 친구 동료예요 치키간 나는 라피의 음 아 뭐야 표정 친구? 스승? 동료? 뭐라고 정의하기가 좀 애매하네 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약간 금이와 장미의 관계 같은 거 아니야?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스승이라고 하기엔 너무 멀지 않으면서 동료라고 하기엔 뭔가 좀 더 가 있는데 친구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뭔지 알지 아무튼 그거야 라피는 어디있죠? 아마도 레드는 자신의 관을 뚝 부쳤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와 뭐냐고 순수 레드우드가 맞았는데 자 오늘 26지까지 한번 가보자 일단 좀 애들 좀 만져주고 잠깐만 안사요 얘 오버 다 돼있는 거고 얘도 오버 다 돼있고 신발 레벨 올려야 돼 어? 뭔 말이에요? 나 몰라 몰라 뭐야 이런 거 있었어? 뭐야 이거 아니 나 그냥 이렇게만 했는데? 나 진짜 이렇게만 했어 나 진짜 이렇게만 했어 나 진짜 이렇게만 했어 나 진짜 이렇게만 했어 아 씨발 아 이거야? 아니 파견에 뭐 새로 생기긴 했었어요 그래서 파견은 계속 보내고 있는데 보유하지 않았어 야 보유 안 했는데 어떻게든 선택하라는 거야 아 그리고 인벤토리에 뭐 있더라 님들아 뭔지 몰라서 방송에서 깔라고 가만있었거든 이건가? 아 기다려봐 오케이 음 yes 아 yes 아 yes 음 smell oh yes oh my god oh my god oh ы an a a me m 오케이 넘기길 잘했죠 좋아좋아좋아 오케이 오케이 Not bad 아 이거를 얘네들한테 채워줘야 되는 거구나 아 잠깐만 나 뭐 먹지 않았어요 방금 파란색 아 됐어 사용 어 영구기속이야? 왜 해도 돼? 아 근데 뭐 이딴걸 냈어? 아 이게 뭔가 했네 나 진짜 관리 어 아 근데 파란색 이거 박아주는 거 맞나? 5번 할게요 그냥 괜찮나? 어 50개 하나 쓰네? 5개 쓰는게 아니라? 아 아 그니까 니케들한테 지휘관 피규어 줘가지고 애들 전투력이 오르는 건가? 지휘관 덕질하면서 이제 땀 지휘관의 땀 큰카 큰카 이러면서 이제 애들 세지는건가? 이렇게 막 만지고 막 지휘관 대성공 대성공 왜 안해? 이거 돈 주고 살 수도 있어요? 외장품 외장품 아 못사? 아직은? 어 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네 다 껴줘야도 되겠지? 여기에서 뭐 깔아 이거? 어 야 여섯 개 닦아? 어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어 뭐야? 있었어 이런게 아 아 어쩐지 수성한 물건들이 자꾸 집에 있더라고 어 관리키트도 있다 이것도 다 까면 되지 그냥 어차피 그냥 다 까도 안 썩는거니까 이거 이것도 아 어쩐지 갑자기 인벤토리 생겨있더라고 이런것들이 얘도 다 줘? 어 뭐야? 나 방금 보유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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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 아 아 뭐뭐 필요해 딱 말해 싸우지들은 말고 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 남의 의견에 반박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어? 뭔 뭐 뭐 뭔 크림 뭐 어쩌지 이런거 하지 말고 뭔자 쓰지마 자기 얘기만 해 자기 얘기만 우공장 치도기 맞네 우코 공격력 아 다시 다시 일단 바꾸고 어 뭐야 아 잘 뜬거 같은데 차 공은 있어 근데 우가 없어 우 그러니까 수미양가처럼 있는건데 우공차가 있어야 되는데 공차는 있어 이거 변경 넣는거 같지 변경 어 변경 어 전투력 많이 올랐어 어 더 많이 올랐어 전투력 장갑 하나 더 먹었잖아 모더 장갑 있나? 어 모더는 장갑 있어 레후 바꿔주자 아 이제 장갑까지 다 채웠다 개나이스 아까 쓰던거 넣자 쓰던거 이거 어차피 기업장비도 아니잖아 그냥 버리면 되잖아 이거 왜 금들갑이야 이거 해도 되는거 아니야? 왜 이렇게 놀라? 얘는 뭐 필요해요? 얘는 얘도 우공 얘 우공장이야? 오케이 뽑아볼게 내가 차크 다시 해야겠다 이거는 아 나는 이번에는 우공장 할거야 가만있어 그렇지 되잖아 어? 우 아 근데 공장이 없네 그래도 어쨌든 먹었잖아 이거는 파란색이네 파란색 이 정도로 가져가고 레벨업도 딱 해주고 이러면은 21만 1000 확실히 강해졌네 아주 좋아 이거 소장품 같은걸 이제 좀 해주면 되겠네 어우씨 기분 좋은데 아 흑련 복합 안하나? 진짜 이거 3개 채워주고 싶네 별 아 그리고 나 스킬 이제 찍어줄 수 있을텐데 그렇지 다 찍어줄 수 있는데 이것도 구황은 있을텐데 점 3개 딱 이렇게 딱 해주면 어? 그리고 라우니 우리 라우니도 777이네 모던은 177 얘는 970 아 이게 좀 이런것들이 잘 안되어있었네 아 크라우니 급해? 라우니가 급해? 라우니? 토론하지마 벽 벽에 보고 얘기해 벽에 보고 당신은 혼자예요 어? 당신 주변 아무도 없습니다 나랑 1대1이야 1대1 속련 1710 그러면 이것만 하나 딱 해줍니다 이것만 딱 해주고 아 너도 이거 필요해? DMTR? 아 진짜 맞나 이게? 이 판단 아 좀 아쉽네 아 하나 찍을 수 있어 아 다 까는거야? 이거? 아 다 까는거 아닌데? 이거는 선택해서 까는건데? 아 이건 다 까는거다 오케오케 확인 확인 오케오케 확인 확인 어? 안됐어 어 아까 근데 소장품 3개 먹지 않았나? 왜 없다는거지? 어? 아 무기별로 다르구나 그럴 수 있겠다 오케오케 이해했어 이해했어 어? 21만 3천 좋아좋아 괜찮은데? 아 무기별로 소장품 한거구나 아 무기별로 소장품 한거구나 아 무기별로 소장품 한거구나 아 가 봅시다 아 잠깐 어디가 어디가 나도 모르게 아니 흑련은 호감도 못올려 골파가 안되있어서 이거 좀 더 해주자고? 관리키트? 20% 맞아? 대성공? 야 지금 보니까 이 복장 어디서 많이 봤다 얘들아 색감까지 정확히 똑같네 씨발 짜증나네 야 대성공 어디가 아 사기치네 아 끝났어 파란색 아 시발 아 대성공 85번 개 짜증나는 진짜 아 솔레 솔레를 해야겠다 솔레 오케이 일단 알겠어 여기까지 이제부터 하면 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었지만 그렇다고 안할거야? 논을 시작하는 것 보단 논 보단 내가 더 빨라 이동할게요 가자 가자 움직이지 위험하니 물러서세요 움직이지 다 꺼져 이것들아 바쁘다 아 확 좋아졌다 모두 공격하세요 모두 무릎 꿇으리라 으음 제가 버티는군 한참은 얘들아 어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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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게 안에 아쉽게 구하는 이 검은 크라운 이 등금탈패겠네 모두 무릎 꿇으리라 잘 봤냐? 나도 강하지만 내 동료들은 더 강하다고 가자 가자 인카운터 움직이지 어 야 그래도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레후 아 뭐야 라피아 거기 딴게 무슨 말이야 그 이상한 소리 한다고 생각하지마 목소리가 들려 라피 어 어 약간 이거 그거 아냐? 외모지상주의 아니에요 혹시? 그 박태준? 어? 그 뭔생긴 라피 몸에 있다가 이제 잠깐 눌뜨니까 존나 세레발 어 레드우드로 변신해 있어 뭐야 이게 아 박형서 박형서 흑 어? 예?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생각 안 했는데요? 얼굴에 쓰여 있잖아 헉! 죄송 아니 아니 뭐 그렇다고 쳐도 라피의 목소리인지 어떻게 알아? 라피랑은 알고 있는 사이야 내가 죽기 직전까지 같이 다녔었거든 맞아! 레드우드 죽기 직전에 라피 만났었어 1.5주년 스토리에서 개뜬금 없이 라피가 나타났었어 아 맞지 기억났다 뭐라구요? 응 같이 다녔어 그땐 침식 말기 중에 말기라 자세히는 기억 못하지만 그럼 뭐야 라피가 지금 네 안에 갇혀있다고? 나야 모르지 오히려 내가 묻고 싶어 변신이다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 그러고보니 너인 또 누구야? 무험머다 너희라니 우린 파이스리터 고귀한 백기사다 아이 신캐릭터가 너무 많잖아 예전에 본적이 난 봤지 오우 기억하느냐 잠깐 봤을 뿐인데 기억하다니 눈썰미가 좋구나 고귀한 백기사님 증명할 수 있다니 무슨 말인가요? 제법 예의를 차릴 줄 아는 녀석이 있구나 대답이나 좀 해주지? 봤으니까 우리가 보물찾기를 하고 있을 때 큰소리가 들려서 그곳으로 가봤더니 3대1로 싸우고 있다구나 하나가 셋을 압도하면서 온갖 곳을 돌아다녔고 와 셋이 도망치고 난 다음 남은 하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있었다 와 레후 개간지네 그리고 픽 쓰러지더니 저 녀석으로 바뀌었다 아 쓰러진... 쓰러진 다음에 바뀐 거구나 마치 토미타케처럼? 뭐야 미쳤어 전혀 설명이 안되고 있는데요 차임의 말은 사실이에요 제가 보장하죠 처음 보는 수상한 니케의 보장 같은 건 믿을 게 못 되는데 아가씨에게 수상하다는 말을 하다니 무례하다 우리야말로 처음 보는 니놈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지 않느냐 너 아까부터 땡땡땡땡 너무 시끄럽다고 어우 찐테냐 라핀 레드우드를 풀 엑티브로 사용했어 자기를 반드시 찾아달라고 얘기했어 혹시 여기 내가 아는게 있어? 나를 사용했다고? 그건 또 무슨 말이래? 우리도 몰라 그런데 이거 가능한 말인가요? 말이 안돼요 인격이 바뀌는 경우는 드물게 볼 수 있지만 몸과 인격이 통째로 바뀌다니 거기다 복장과 무장까지? 이게 썸에 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는 여기 있는데? 너 똑바로 말해 라핀은 어디 있어? 여기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금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야? 아 이거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네 까서 보여줄 수도 없고 애초에 당신이 진짜 레드우드인지도 의심스럽군요 당연히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무슨 속셈이죠? 레드우드의 모습을 하고 뭘 할 생각인가요? 어허 이 양산쓰기 좋아하는 아가씨가 영 못 믿네 어 이 말은? 그 옷은 그대로네 꼬마가 계량해준 그대로야 그걸 어떻게 그야 내가 나니까 오래된 것일수록 좋은 것이다 이럴수가 암구까지 두 분은 서로 아는 사이신가요? 응 아주 잘 아는 사이지 일단 일단 알겠어요 당신이 레드우드라는 것 하지만 라피가 당신과 같은 바디를 공유하고 있다는 말은 아 아 그거네 흡성대법 아니야 레후가 죽어갈 때 라피 몸에 올라탔구나 어? 건강하고 젊은 라피의 몸을 탐해가지고 이제 어? 그게 쫙 들어가버린거지 일단 좀 이동할까? 라피가 너무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거든 지금 비병 지르고 있는거 아냐? 돌 흘려 흘려 줘 코코미 톤으로 걸으면 좀 나아져 라피가 뭐라고 하는데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어 고향으로 라고 어? 레후 갈 법한 말인데 오히려 고향하면은 레후인데 레후가 죽을 때 그 그 고향에서 죽을거라 그러지 않았었나? 뭐냐 진짜? 왜이렇게 왜이렇게 소리가? 어 오 ㄹ 마이터스원이면 이렇게 크라운로드 모든 것을 패경 모든 무릎 꿀을 차 좋은 전투였네 다음에는 더 강한 것과 붙어보고 싶군 자자 일단 걷자 걸으면서 얘기하자 시끄러워 죽겠네 아주 레드우드는 걸어왔다 다른 사람들도 음음 가득한 표정을 한 채 레드우드의 뒤를 따라 걸었다 삐잇 잉그리드 나다 진척이 있나 갑자기 이런 말에서 좀 당황스럽을 수 있어 무슨 일이지? 레드우드와 만났어 잉그리드 삐잇 뭐야? 징 나다 택티컬 틱택 보안 이슈로 더미 아이디와 방을 팠다 이거 레드우드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나 봐 엘리지슨은 극비해선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얘기하지 닉네임은 어떻게 나 그럴리가 아무도 아닌지 모른다 레드우드가 만났다고? 풀 액티브를 사용했으니 그럴 거라 생각했다 설명 중 좋다 데뷔 중에 데뷔이지만 레드우드와 직접 만난 이상 사실 알려주는 게 진행하기 편하겠지 라피와 레드우드는 바디를 공격하고 있다 정확히는 두 개의 바디가 압축되고 있다고 본 게 맞다 그렇기에 중량도 두 배 되지 되지 코어 또한 두 개 바디의 주도권은 라피가 주고 있지 피로시 레드우드의 바디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그때 두 바디가 서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코어끼리 반발 반응이 일어난다 반응시 발산되는 에너지의 양은 헬레트기상 그렇게 반발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은 상식을 뛰어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아 잠깐만 이거 그거잖아 이거 크라운스토리에서 나왔던 거네 그 부딪혀가지고 코어끼리 부딪혀가지고 힘 끌어올리는 거 그래가지고 토크티비 이겼잖아 로봇 그 저 변실로봇 대전으로 어 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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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하게 비중 많았잖아 그래가지고 미친 그래서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수상하게 약한 애들 약간 설... 그 뭐야 설정 오류 해결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설정이죠 마치 스타렐로 치면 엘리오의 각 대본 붕괴서드로 치면 우도진 니케에서는 이 이제 코어 반발받는 뭔가 말이 안 된다 파워밸런스상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코어끼리 반발했다 이러면 끝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을? 대신 해당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이 길어지만 길어질수록 바디의 주도권이 레드우드에게 서서히 넘어간다 하지만 넘어가기 전에 멈추게 되면 라피의 몸속에 내장되는 일종의 도기 레드우드의 바디를 분해한다 그 과정에서 초근의 열이 발생하고 뇌각수를 대량으로 쏟아붓지 않으면 뇌까지 타버린다 분해? 죽인다는 거야? 크게 다르지 않다 라피의 몸속에 있는 레드우드만 죽이는 거야? 정확히는 라피의 몸을 잠식하기 위해 드러나는 바디를 녹이는 거지 레드우드의 코어는 옥지 않고 그 자리에 남는다 그럼 레드우드가 왜 살아있어? 라피의 바디를 재구축하면 다시 레드우드가 생겨난다 무슨 짓을 해도 바디를 재구축해서 살아났다 그리고 모든 과정 동안 뇌판을 라피의 거신 상태지 와 레드우드 귀신 이거 무섭네 진짜 파미호 해야겠는데 이거? 사실 파미 안 봐서 모르면 뭔 말인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불명인 상태다 이전에 완전히 레드우드로 바뀐 적 있어? 있다 다만 한 번 불행 중단 행운 외부에서 독을 주입하는 방법에 성공해서 레드우드를 라피의 몸속에 돌렸지 나한테 준 주사가? 그렇다 그걸 레드우드에게 맞춰라 그럼 레드우드의 바디는 분대되고 라피로 되돌아온다 일단 알겠어 난 맞추기 싫은데 단 쉽지 않을 거다 반항이 매우 심해 자기를 죽이는 주사니까 아니 반항한 건 라피다 뭐? 라피가 레드우드로 변했을 때 레드우드는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을 쥐파려는 순간 굉장히 격하게 주사를 거부했다 인명패가 나지 않는 게 기적일 정도였지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때 라피 위에 레드우드의 뇌판은 라피의 패턴을 그리고 있었다 뭐야 대체 그리고 라피의 뇌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약해졌고 동시에 반항도 약해져 독을 주입할 수 있었다 그렇게 레드우드 라피로 돌렸을 때 라피는 수개월치의 기억을 잃어버렸다 즉 레드우드의 변해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라피는 점점 기억을 잃는다 뇌 때가 되는 거네 모다니아처럼 어? 잠깐만 이거 혹시 원리가 똑같은 거 아니야? 필리틱을 만드는 원리랑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코어 반발 반응이라는 게 왜냐면 내가 볼 때 지금 인간이 가진 기술은 랩 쳤 거야 내가 볼 때 다 수입해 온 기술인 거지 내가 볼 때 정작 노벨상 타는 건 다 랩 쳐야 방주에는 딱히 인물이 없어 내가 볼 때 그러니 서둘러라 레드우드가 라피의 목소리를 들린다고 했어 뭐라고 하는지 들었나? 고향으로 라피가 레드우드를 발동시켰을 때 레드우드의 목소리를 들린다고 했지 그것과 같은 맥락이야 아마도 레드우드가 라피에게 뭐라고 했어? 방주를 확 열어 뭐? 지금 그런 게 기미가 보이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당장에 뭔가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매몰될 필요 없다 그럼 혹시 모르니 해서 염두에는 두도록 알아서 고마워 상황이 갱신하면 보고해주길 바란다 기다리겠다 잠깐만 뭐지? 이거 공유해야 될까? 방주가 뒤집어질 수도 있을 정도의 기밀이다 하지만 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얘기해도 좋다 그것이 라피를 대체하는데 도움이 된단 말이지 기밀인데 그래도 되는 거야? 지금 이 사태에 관계된 이들이 소수니까 아는 말이다 소수가 말하는 믿지 못할 이야기는 정보력을 밀어버리면 그만 코와이네 그리고 다행히 특수 별통대는 뇌스캔을 당할 연매도 없다 혹시 카운터스 이외에 다른 의원이 있나? 도로시가 있어 그리고 정체불명의 니켓 둘과도 만났어 필그림인가? 아마도 응 상관없다 필그림이니까 다행이군 공유해라 그게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고마워 고생해라 아프니까 대화를 또린다 라피는 정말 제 친구랑 많이 닮았네요 분위기나 성격은 다른데 싸우는 방식이 정말 판박이에요 혹시 그 사람의 이름 레드호드인가? 어떻게 아셨어요? 레드호드를 아시나요? 역시 잘못 들었던 게 아니었군 레드호드 1차 침공의 니켓 그리고 전설의 지휘관 혹시 과거에도 너희 스쿼드의 이름이 파이오니아였나? 아니요 이건 지상에서 두 분을 다시 만났을 때 받은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은 갓데스 레드호드는 갓데스 스쿼드의 니켓다 즉 실존했던 니켓라는 얘기다 잉그리드가 말한 방주가 뒤집어질 수 있다는 말이 의미가 뭔지 알 것 원인도 방법도 모르지만 과거의 니켓을 현세에 다시 불러볼 수 있다는 얘기 이순신을 다시 불러낼 수 있다 설마? 이거 떡밥 아니야? 이미 죽은 니켓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이거 벌써 보인다 이거 보인다 보여 스토리 벌써 보인다 어? 말도 안 돼 가난 헤르틱이 이제 답 부술라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소쿠마되다 이러면서 칙 릴리바이스 같은 애들 나타나가지고 결과가 있다면 원인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약 이 사실을 방주에 알려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난 짐작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아 칙 칙 칙 칙 칙 칙 와 아니 떡밥 크기가 아 이게 진짜 다 맞아 떨어지네?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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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칡 칙 칙 칙 칙 , 칙 칙 칙 jet uh 칙 fold over A pas 그 다음은 공격에 있는 상태만 지시가 됩니다. 그 다음은 공격에 있는 공격에서 하던 공격에 도착한 상태입니다. 한 개 왔습니다. 다시 한 개는 도착하니까, 한 개는 도착한 기존의 공격에 적용을 드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개는 도착했을 때, 아 탄수가 진짜 많아진 느낌이네 잘 봤냐? 너도 강하지만 내 동료들은 더 강하다고 잘 따라갈게 선생님 준비됐어? 아 잠깐만 똑같나? 사실 거점 방어지면 괜찮긴 한데 그냥 학생은 학생들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끝날 뻔 준비됐어? 잘 따라갈게 선생님 모두 돌려보낼게요 효장 제압하자 아 진짜 이앙인거 들어오네 됐다 됐다 나이스 이거지 빨리 튀었다 오케이 버거 모두 돌려보낼게요 아 까맥키로 가자고 아씨 아니 왜 자꾸 시점 바뀌지? 뭐 켜져있나 본데? 싸울 수 밖에 없겠네요 싸울 수 밖에 없겠네요 어 이건 자열된 뜻이지 이게 느껴져있냐 아 그냥 언패라서 모두 무릎 꿇으리라 나만 믿고 있으라고 질장균을 될까요? 맛있다 고왕님 제가 앞장서 두 명 두 개 모두 무릎 꿇으리라 모두 무릎 꿇으리라 나만 믿고 있으라고 질장균을 될까요? 맛있다 고왕님 제가 앞장서 다이사 나이스 좋아좋아 좋아좋아 가자 가자 아 장전 아 장전 존나 빨라 다이사 와우 씨 미쳤다 미쳤다 진짜 좋은데? 잘 봤냐? 너도 강하지만 내 음료들은 더 강하다고 준비 됐어? 잠깐만 이동할게요 위험하니 당신의 바람에 따라 인카운터 잘 따라갈게 선생님 위험하니 이동할게요 이거 바.. 바꿔줬다고? 준비 됐어? 가자 가자 준비 됐어? 그냥 권실하게 삽시다 백성이 부르는 곳이라면 네 선생님 오늘은 이동할게요 하.. 그래 내가 봐도 좀 그랬다 큰통 없이 보내드릴게요 한참 중독 한참 중독 R19 제가 앞장서 크라우니 왕국의 피부도 중독하세요 모두 무릎 꿇으리라 제작진을 해볼까요? 제작진을 해볼까요? 제작진을 해볼까요? 어허허허허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그냥 밀어버려 장뾰 도전 스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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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함께 이야기하는 이동하며 잉그린에게 받은 이야기를 공개했대 그래 아주 당연한 반응이 나왔어 지금 그걸 저희보고 믿으라는 얘긴가요? 공상과학 소설에 너무 심취하신 모양이네요 나랑 라피가 같은 바디를 공유한다 뭘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죠? 망상인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진 정보는 이것뿐이잖냐 라피를 만든 사람의 말이니 믿어야지 그리고 그 뭐냐 그럴 것 같은 피디 온다고 해야 하나? 오 오 그럼요 그럼요 고귀하신 아가씨가 모든 사정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요 너희들 이해 못했지? 뭐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죠? 저는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어쩌다 얘네한테 맡겼냐 그 귀한 종작을 그 그럼요 그럼요 아가씨는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요 그러면 지금 네가 가진 그 주사 그걸 내가 맞으면 라피로 되돌아가는 거지? 나는 죽는 거고 그럼 얼른 하자 응? 예? 어? 세상에 주사 맞는 게 무섭지도 않으세요? 자 주사 놔줘 레드우드 잠깐만요 잠깐이고 자시고 간에 빨리 해야지 나는 죽었어 그건 확실히 기억나 물론 단순히 부활 같은 느낌이면 순순히 좋아하겠는데 라피의 몸을 빌려 쓰고 있다며 그럼 내가 이러고 있는 동안 라피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와 네가 그 상태를 있을수록 라피의 의식이 사라져가 곧 봐 그렇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서두르지 말아요 저 말이 사실인지부터 확인하고 행동해도 늦지 않아요 나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난 죽었다고 과거의 사람이라는 얘기야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을 수는 없어 와 자 빨리 레드가 파를 내민다 난 상자에서 인젝션 걸 거야 텁썩 인젝션 걸 들고 있는 내 팔을 강한 힘으로 붙잡는다 고개를 들어 내 팔을 붙잡고 있는 레드우드를 바라봅니다 뭐야? 라피 아니야? 좀 아픈데 아 아프지? 미안해 금방 어 어? 이게 왜 이래? 내 맘대로 안 움직이잖아 시X 라피인 척 하는 거 아니야? 어? 지금 자기가 움직이고 있는 건데? 아 화장실 갔다 올게요 언 philanthropy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내가 그럴 때 지금 살고 싶어서 라피인 척 하는 것 같은데 자존심 상하니까 야 빨리 놔 빨리 놔 하는데 톱썩 잡으면서 내 팔에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왜 이래. 아 지금 속에서 라피는 이제 전혀 다른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아니에요. 지가 님이 미친년. 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놔요. 아니 진짜라니까. 이거봐 이거. 레드는 반대쪽 손으로 내 팔을 잡고 있는 팔을 마구 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팔을 붙잡고 있는 레드우드에서는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야. 야. 라피. 왜. 왜 이러는 거야. 인직션 권을 거두어들이기 위해 힘을 준대. 거짓말같이 내 팔을 잡고 있는 손이 필요해. 하. 라피가 주사 맞기 엄청 실나본데. 너. 지금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야. 빨리 내놔. 라피를 내놓으라고. 라피가 거부하고 있다잖아요. 변호사. 좀 전까지 안 믿다가 이제 와서 믿는 척이야. 레드우드의 말을 믿는 거죠. 그럼 뭐 라피가 죽고 싶어 하는 거라고. 말이 되는 소리래. 고향으로. 라피가 계속 얘기했지? 고향으로 가라고. 라피의 고향은 어디야? 라피의 고향을 같이 찾아보자. 그쪽으로. 레드우드가 고개를 마구 가려줄 거 있다. 그럼 레드우드의 고향을 찾아보자. 뭐야 뭐야. 레드우드의 움직임이 멈춘다. 아무래도. 라피가 원하는 것 같다. 레드우드의 고향으로 가는 거야. 허! 고향으로. 맞네. 레드우드 고향. 거기 뭐가 있나봐. 레드 4ées아? 레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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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쉽게 밀네? 오늘의 야외 수업은 여기까지 인액션 건 라피가 거부했어 레드우드 고향으로 간다니까 내 팔을 바로 따줘 그래 가보자 나 이렇게 생각해 라피는 자기가 사라질 걸 가고서라도 레드우드를 고향으로 보내고 싶어 한다고 그렇다는 말은 뭔가 있다는 말이 아닐까 그리고 처음인 것 같아 라피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드러내는 게 그래 어 잠깐만 혹시 라피가 초반에 뇌세척 당했을 때 기억이 안 지워진 것도 이 영향인가 뭘까 뇌세척 된 게 뇌후의 코어였던 거 아니야 혹시 뇌후의 코어가 세척을 당했고 라피의 코어는 안 건네던 거지 아닌가 모르겠다 저 녀석이 살고 싶어서 수작을 부리고 있을지도 몰라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라피가 사라진다면 뇌세척 죽일 거야 하 스승님 그러니 거짓말이려고 생각하지 마 레드우드 어이 거짓말 아니라고 레드우드를 라피로 되돌리는 방법은 그 인젝션 건 말고는 없는 건가요? 지금 당장 그래요 그럼 가죠 그런데 레드우드의 고향이 어딘데요? 나 몰라 여기도 처음 보는 곳인데 너 말이야 아니 그도 그럴게 나 엄청 옛날 사람이거든 그동안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 모르는 게 당연하지 지휘관님 어떡할까 고향에 대해 생각나는 풍경은? 랜드마크 일단 엄청 촌이고 그러다 보니 랜드마크 같은 게 있을 리는 없고 뭐 운물 같은 거 있지 않나? 옥수수밭이 길게 이어져 있었어 아 진짜 미국스럽네 동물들 키우는 축사도 제법 있었고 아 마을을 끼고 흐르는 감이 좀 특이했는데 레드는 총꾸로 바닥을 긁으며 그릴 그랬다 저 혼낼즘만 골라 하는군요 괜찮아 털어내면 되지 어찌요? 총으로 어쨌든 이렇게 생긴 강이었는데 하나도 못 알아보겠네 그냥 구불구불한 선이잖아 저는 지렁이 그리는 줄 알았어요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는데 애초에 저희는 지도도 잘 못 보는걸요? 아 죄송 구불구불강삼이구나 세부 디테일은 좀 다르지만 맞을 거다 뭐야 차임 우리가 위치를 안다 이걸 안다고? 그래 일자로 뻗어있는 옥수수밭이 있고 목조 베이스의 집이 대략 20채 정도 왜인지는 모르지만 주유소도 있더구나 펍으로 보이는 건물도 하나 있었고 약간 텍사스 같은 느낌인데 뭔가 맞나? 혹시 펍 이름이 도장이 많이 벗겨져서 잘 모르겠다만 엔젤스 모였던 것 같다구나 엔젤스 힙 맞아 천사 엉딩이 사이란에 가능해? 네놈만 죽어나갈 각오만 있다면 불가능은 아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 진짜 멤버 라인업 레전드네? 마치 진짜 크라운 보로시 레후에 얘는 항상 동래온이 좋아서 그 아니스랑 네온은 마치 이벤트 스토리 100% 채우려고 60% 아니스 40% 네온만 껴놓고 달리는 것처럼 그냥 말도 안 되는 동래온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저와 레드후드는 먼저 갈게요 밀어놨던 얘기가 많아서요 그렇지 보로시와 레드후드는 걸어갔다 자 그럼 우리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가자꾸나 저 그런데 정신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 물어봤는데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흐엑 어 이동할게요 움직이지 당신의 바람에 준비됐어? 당신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죠 estaba 허의 누군가 그 에그 당헤 으 으 음 으 제법 버티나 으 으 으 으 바로 가겠네 아 오 뭔 소리 어 전투로 급상승하는데 상대 원래 전투로 1NA땀 2NA땀 더 제작분 1NA땀 3만 차이 아무것도 아니 이 지상에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온갖 보물과 백성을 모으고 있도다 어디 소속인데? 우리에게 소속은 없습니다 우리가 곧 왕국이자 소속이기 필구림 채간에는 그렇게 불리는 모양이더군요 왕국이라니 어디에 있나요? 여기서 먼 곳에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있나요? 저 포함 셋입니다 어? 아.. 왕국..이라며? 왕만 있으면 왕국입니다 왕은 누군데? 저 크라운이죠 그럼 왕비는? 왕비? 어헉 정국을 아.. 왕의 비서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왕의 비서는 제 옆에 있는 차임입니다 어 뭐래? 보물을 찾고 있다가 저 녀석을 발견했다 차임은 앞에서 고라구는 레드도 발견했다 저 녀석이 우리 왕국의 백성이 되고 싶다고 부탁해서 백성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었다 왕국에 행무기들이라 그러네? 이거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겠는데요? 무릇 왕이라면 백성의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 법이니까요 백성이 되고 싶어 했다고? 응 그런 거 아닐까? 생판 처음 보는 장소에서 눈을 떠서 하나도 모르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백성이 되면 도와주겠다고 해 그럼 지휘관님은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완전 킬로웨기 아니야? 님들아? 뭐 라피도 안 드리고 싶어해 나쁜 놈아 이거 완전 킬로웨기야 그렇지? 백성이 될 거야 그렇지? 아무튼 이렇게 된 거 너희도 백성으로 받아주도록 하마 영광인 줄 알거라 어? 우리도? 예 성운이 만극하옵니다만 거절하겠습니다 거북권은 없다 우리의 은혜를 입으면 모두 백성이 되는 것이다 우와! 그럼 저 3중 스파이 되는 건가요? 뭐? 네 녀석 스파이였단 말이냐? 어? 들켰다! 아가씨! 이 녀석 스파이라고 합니다! 수술이 딱 맞아 어... 음... 예 저도 파이는 즐겨먹는답니다 들었느냐! 당장 파이를 데려 마거라! 망국이다 망국이야 그러고 보니 지리에 굉장히 능하신 것 같던데 지도 잘 보는 비결 같은 게 있나요? 좀 배우고 싶어서요 지도? 우리는 지도를 보지 않는다 다 외우는 거지 헉? 지도를? 정확히는 지형과 건물을 외우는 게다 그래야 보물 찾기가 훨씬 수월하니까 대단하네요 모르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보거라 왕국은 어디있는데요? 흑흑 뭔가 기시감이네 뭘까 내가 이벤트 스토리를 했기 때문일까 흑흑 아 맞네 스와가 했던 말이구나 백기사라는 이름답게 신의를 저버리는 놈들은 아니니까 아 누구에게 맡겼나 했더니 역시 기사망자들이 모던이야 모던이야 그쪽도 필그림인건가? 크라운과 차이미라고 왕국의 주인이 되려는 귀여운 자매님들이 있어요 너희가 믿을만하다면 뭐 믿을만한 사람들인 거겠지 베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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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는 잘 지내? 아리아는 잘 지내? 무시 니놈이 어떻게 그 이름을 아아 기억났다 너희가 그 그렇군요 당신들이 그들이 말한 우와 카운토스 예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매일 밤 혼자 울지 않고 혼자서 집을 볼 수 있을 정도는 되었죠 아 그때쯤인가? 그때잖아 의자 하나 갖다놓고 그냥 어? 쳐다보고 미친놈이야 너 진짜 그렇구나 매일 과음하고 야한 이야기를 하고 아무거나 추워먹어서 문제지만 아유 잠깐만 애 키우는 입장에서 되게 걱정되네 갑자기 갑자기 어? 문신 담배 피어싱 하고 돌아오는 거 아니야? 물론 결말을 알긴 하지만 그 외에는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멋 최악만 배웠잖아 다른 의미의 완전체가 되었군요 그래도 건강해요 그러니 걱정 마시게 그래 고마워 앞으로 시작을 할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그런데 스노우 화이트네는 뭐라길래 너희한테 마리안을 돌렁 맡겨놨대? 지들이 책임진다고 하더니 아가씨 말해도 될까요? 예 이분들이라면 알아야겠죠 흠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반격의 실마리를 찾았다 그러니 잠시만 부탁한다 지금은 이렇게만 알아두거라 뭔가 큰일 하는 거야 그렇다 그러니 더는 묻지 말거라 마리안의 얘기도 여기까지다 더 얘기하면 만나게 해주고 싶어질 것 같으니 아 또 뭐야 보기보다 좋은 녀석이었네 보기보다는 못 오냐 보기보다는 보기보다는 차임이 진짜 캐릭터 잘 뽑았어요 성우도 연기 너무 좋고 귀엽다 귀엽다 어우 진짜 대가리 날아갈 때 진짜 식겁해졌대 아니 방금 원패로 반응해서 막았는데 왜 채팅 없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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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당근해서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저도 좋아 좋아 떨린다 아 잠깐 위험한데 Tara 아 보기 호흡 보기 아 이렇게 하면 더 승리를 가져왔답니다. 백 년 정도 되지 않았어? 할 일이 있어서 아직 살아있죠. 정확히는 죽지 못하는 쪽에 가깝겠지만. 할 일? 뭔데? 비밀이에요. 뭐야?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는 거야? 많은 일이 있었죠. 얘기해도 못 믿을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침식은 다 나온 모양이네요. 이거 내 몸이 아니니까. 나왔다기보단 애초에 걸린 적이 없는 거겠지. 그렇군요. 뭐랄까. 되게 할 얘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내가 볼 땐 레후가 쎄한 거 느꼈어. 얘 뭔가 구체적으로 샹년이 됐다는 걸 느꼈어요. 이 새끼 애국심이 없는데 이제? 약간 이게 그냥 느껴져. 표독함에서. 그래서 지금 쎄한 거야 지금. 말 섞으면 안 될 거 같은데. 생각보다 할 얘기가 없네요. 원래 너무 오랜만에 보면 할 얘기가 더 없는 거야. 살아온 방향이 다를 테니까. 그래요. 그리고 나랑 너무 많이 얘기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죠? 그냥 뭐. 당신은 정말 그대로네요. 어떻게 그렇게 삶에 미련이 없을 수 있는지. 저는 미련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새끼들. 아니 갓데스들은. 그냥 이 새끼들. 대사가 누아루야. 누아루 그냥. 어? 아니스랑 네온이랑. 띄우따야. 띄우따야. 이러고 있을 때. 옆에서 그냥 누아루 찍고 있어. 도로씨. 너 많이 변했다. 제가요? 분위기라고 할까. 눈빛이라고 할까. 봐봐 알잖아. 뭔가 느낌이 많이 달라. 얘기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저는.. 됐어요. 신나서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야.. 넋두리로 소모될 정도로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서 그래요. 뭐.. 당신이 계속 살아있기로 결정한다면 넋두리가 아닐테니 얘기해줄 수 있을지도요? 알잖아.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고. 그렇죠. 둘 다 진짜 뭔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깊이가 있어. 진짜 두 캐릭터도 다 진짜. 어.. 이거다 이거야. 당신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죠. 가자 가자! 아 잠깐만 뭐 안들어갔지? 당신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죠. 가자 가자! 캬.. 지렸다 진짜. 왜 이렇게 렉이 걸리지? 이동할게요. 가죠. 크라운 왕국의 위험을 보일 때입니다. 한참 중독. 딱 해야 되나? 털비터 문제인가? 아니 상장 또한 대기업이 맞는 클라이언트인데. 의심하네. 어.. 어 상당. 어 상담. 선다 아 시프트 없이 총 3.8조야? 진짜예요? 어 껐다 켤까요? 잠깐 껐다 켜자 조금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와 시프트업이 NC보다 크라고? NC 퇴사했던 거 아니었어? 시프트업 대표가? 미쳤다 나 그럼 이제 시프트업 누가 퇴사하나 지켜보고 있어야겠다 장난입니다 미쳤다 아니 그러면은 NC에서 니케 만들었으면 진짜 와 바로 방주 공선전 렛츠고 아니 그때 그 라스트 킹덤 그 맵으로 공성전했을 거 생각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네 아하 프로젝트 위치에서 공개도 안 됐잖아 공개되면 떡상이라고 겨우 네 ids 뭐냐면은 스텔라블레이드의 그 텍스처 질감이 뭔가 불쏘 느낌이 좀 났어요 윤기나는 기름기 있는 거 있잖아요 유광 그 느낌이 나더라고 그래서 오 이거 약간 좀 불쏘스럽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 아 그러게 결국 후회하겠네 형태씨 NC에 있었다면 호연해 호연해 그래도 한 자리라도 할 수 있었는데 호연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죠 잘 따라가있게 선생님 이동할게요 움직이지 이동할게요 가자 가자 호연 진짜 잔인하더라 대놓고 8월 28일 출시하는 거 보면 아 원신 말려 죽이겠다는 건데 사실상 이동할게요 아니 근데 호연 생각보다 그냥 평창으로 나올 것 같아요 금들갑 떨면서 개똥으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딱히 떡상도 못할 것 같아요 내 생각이야 제정부를 하고 있어요 잘거 알겠어? 나도 대체들이 강하지만 내 동묘들은 더 강하다고 행복 conduct 입장끼도 불구 inst 출발 멍 사이 어쩌겠어 뭔가 퍼트 던지라고 레드우드 미남 아 진짜 나한테 은밀하게 하고 싶은 얘기라도 있어? 아니면 은밀하게 하고 싶은 일이라던가 갑자기 왜 니키에서 상담보드가 됐지? 저 뭐야 할맥 아주 주책이구만 아쉽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앞서 걷는 내 옆까지 온 이유가 뭐야? 라피 빨리 달라고?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네 그냥 궁금한게 있어 쓰리사이즈라도 알고 싶은거야? 아니 진짜 거침없네 그냥 나이 먹으니까 어? 그걸 알고 싶으면 니 사이즈도 말해줘야 미친 뭐야 이거? 라피아 무슨 사이요? 라피아 무슨 사이요? 특별했어? 뭐 그렇지 아무것도 없던 사람과 가득 있었지만 잃어가던 사람이었으니까 듣기만 해서는 상극이지 그런데 괜찮았어 그때는 침식 말기여서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짧은 시간 동안 꽤 괜찮았던 걸로 기억해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을 거야 나 부끄럽기도 하고 나만 해 거시고 싶으니까 부끄러워? 뭐 한거지? 라피랑 무슨 일이 있었을까? 고양이에 같이 갔었나? 그리고 그건 녀석도 마찬가지일 거야 라피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을게 깔끔하구만 라피에게 방주를 파괴하란 말은 왜 했어? 방주를 파괴하라고 했다고? 내가? 방주가 아직 무사해? 와 대단하네 해냈구나 그녀석들 하하하하 와 미쳤다 진짜 아이고 하하하하 진짜 대단하네 얘는 오스월드랑 경례하고 그 뒤로 소식 모르지 않나? 자기 혼자 칩식되고 이제 갔으니까 근데 내가 왜 방주를 파괴하라고 했을까? 나야 보이소 뭔가 엄청 중요한 걸 잊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 미치 뭐야? 벽안에 고인이? 벽안에 고인이? 아니 설마 방주 미치 이즈 아리 그 희 괜찮아? 어? 갑자기 머리가 좀 아파 아니 진짜 떡밥 뭐냐? 떡밥 스케일이 다른데 이제? 쉬어 에잇 그래 뭔가 뭐랄까 묘하게 안정되는 느낌이 들면서도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느낌이랄까? 좀 그런게 있어 난 라피엔 쥐가 아니고 라피엔 나를 언제 다시 키웠어 그래서 그런거 했죠 아 레우가 진짜 시원하네 소독 라피엔 소중해 나한텐 아마 그 무엇보다 소중하겠지 오오오오오오오오 근데 이게 무슨 감정인지 잘 모르겠어 너무 일반적으로 입 넘겨주는거 아냐? 내 얘기할래? 너 밤중에 라피한테 몰래 한번 찾아봐봐 그럼 당장에 뭐해 어 라피가 막고 있어 듣고 있어 이걸 그래 불러줘 나에게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사람은 아니지만 덥석 레드드가 내 손을 살짝 잡았다 어? 미쳤다 와 이거다 설정을 이렇게 써야지 그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어 어디있어 어? 어디갔지? 어 내 라피가 잠깐만 어디갔어 어 여기 뒀는데 괜찮아 들어갔나봐 어 라피 다키마쿠라 이런 굿즈 어때요 베개피 바깥에는 라피고 뒤집으면 안에 레드우드 프린팅도 있고 컨셉 좋다 레드우드 한참 동안 손을 잡고 걸었다 와 낭만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오오오오오 공격 어? 근데 네이키드 퀸 빤스도 안 입었었나? 여기 앉아 어? 왜이래 이거? 라피아주종하다? 왜이러는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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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이 심심한 건 또 아니라서 그 뭐랄까? 이렇게 긴장감 없이 지상을 돌아다녀도 되나 싶어서 멤버가 멤버니 그렇네요 저희가 뭐하려고 하면 저분들이 다 처리해버리니까요 저 며칠 전부터 총알 한 발도 못 쐈잖아요 저는 분명 화력의 신에게 저주를 받게 될 거예요 도로시야 워낙 괴물같은 녀석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레드우드도 장난 아니네 얘네는 그냥 아까 버스 탄다고 욕먹었지만 이 정도면 그냥 뭔가 신내림이 있는 거라니까 평생 버스를 타고 다닐 운명이라니까 버스 기사가 사라져도 3명의 기사가 또 나타나는 이것도 능력이야 라피랑 움직임이 엄청 비슷하네 그렇죠 저도 보면서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솔직히 좀 우습게 봤던 크라운이랑 차임도 잘 싸우고 그렇죠 지상에서 오래 지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나봐요 우리 여기까지 올 필요가 있었을까 별로 도움 안 되네 에이 식량 담당이든 뭐든 도움은 되겠죠 허드렛 일로 말이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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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그만 아휴 화나네요 화나네 저 내려가면 특훈할 거예요 사장님 찾아가서 좋은 파츠랑 총도 내놓으라고 할 거예요 로스트 테크놀로지 같은 걸로 둘둘 말아서 최강이 되어야겠어요 나도 머스탱 사장님 찾아갈 거야 찾아가서 막 뗐을 거야 넣어줄까 괜찮아요 저희가 할게요 그래야 더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지휘관님은 앞으로 더 큰일을 하겠지 그럼 더 예쁘고 강한 녀석들이 지휘관님 옆에 들러붙을 거고 내가 그 꼴을 두고 볼 순 없지 그럼요 그럼요 빨리 라피 찾고 돌아가자 마음 먹었을 때 움직여야지 그쪽의 두 분 어? 저예요? 예 잠시만 이리 와주시겠어요? 왜? 무슨 일인데? 언덕 너머에 뭐가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와주세요 아래쪽에서 저격이 대기하고 있으면 좀 곤란하니까 저격이 대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언덕을 넘어가는 순간 공격받겠죠 됐어요 그냥 제가 갈게요 네언 가자 예 지휘관님은 여기 있어 위험하니까 금방 갔다 올게 두고 봐 진짜 부들부들 운이 나쁘네 너희들 이거 반복된다 전부 패턴이 그렇죠 seating Sheng 이런식으로 여러모를 타고 практи가 보연 너부터 恥 동정한 무안 탄창 같은 경우는 없겠나?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레드우드 어? 이제 와서 물어보는 게 좀 그런데 또 안 무서워? 무섭냐니? 아 죽는 거? 무섭지 당연히 근데 난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라피의 몸을 잠깐 빌린 그 뭐냐 빙의? 같은 거니까 원래 주인한테 줘야지 고마워 의심해서 미안하고 별소리를 다 하네 불만 왜 그래? 아까부터 아무 말도 안 하고 레드우드 예전에 하지 못했던 것에 미련이 남지 않나요? 어휴 진짜 남지? 과거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다른 선택을 하겠지? 레드우드 지금 이 시대에서 살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나요? 뭐? 어? 응? 라피에게 몸을 돌려주지 않고 레드우드로 계속 살아갈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효율에 대한 얘기예요 레드우드는 강하죠 전투 경험도 풍부하고 솔직히 얘기하면 라피보다 몇 수는 위겠죠 뭐라는 거야 몇 수라니 최소 몇 십 수겠죠 그죠? 되게 원래 쳐주네 아 광고 미치겠다 진짜 스토리 올 때 이거 보겠습니다 바디의 스펙부터 초월적이에요 그리고 저 무장 스노 최고의 명장이 만든 것이죠 스노우 화이트 랩차들에게서 지상을 되찾고 싶다면 라피보다는 레드우드를 남기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소리죠 미쳤어? 그렇게 보이나요?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좀 더 좋은 것을 선택한다 놀라운 사실 아니스 리켓 시키면 망설임 없이 레드우드 고를 거라는 거 본인 스쿼드에 맞는 말이야 이것이 기본 중에 기본 아닌가요? 모든 일에 있어서 레드우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그 몸의 주인은 당신이니까 이 시대에 남아요 그리고 저와 함께 가요 도로시! 가면 뭐 해줄 건데? 당신이 가장 빛났던 때로 돌려줄게요 가장 빛났던 때? 예 그때로 돌려줄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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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살아있소? 그 녀석들도? 갓데스 스쿼드 예 꼬마도? 예 성격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떨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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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야! 다들 뭐하고 있는데? 퀸을 잡기 위해 지상을 돌아다니고 있죠 아직까지? 아직도 못 잡았어 퀸도 할매 된 거 아닐까요? 거참 대단하네 너나 개들이나 진짜 딸피들끼리 퀸 바이든 오늘도 자기가 지금 랩처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연락은 돼? 아니요 저와는 생각이 달라서 지금은 만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있다면 과거 그대로의 당신이 있어준다면 우리 모두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가장 가장 빛났던 그때로 영광스러웠던 그때로 돌아가서 뭐 할 건데? 그건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원하는 게 있다면 하면 돼요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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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로 돌아간다면 돌아갈 수 있다면 다 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저랑 같이 가서 야 도로씨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나를 이용해서 다시 그쪽과 이어지려고 하는 거라면 그만둬 어? 난 과거의 사람이라고 현재의 빌붙어 있는 그걸 당신이 결정할 수 있어요 과거의 사람으로 남을지 지금을 살아갈 사람이 될지 그럼 내 선택은 과거의 사람으로 남는 거야 이런 캐릭터 좋아해 흰수염 같은 대인배스럽고 도리를 아는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마요 너? 진짜 많이 변했구나 내가 아는 도로씨는 사람 깔보는 구석이 있긴 했었어도 남을 짓밟거나 이용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어 대하기 어렵지만 모시고 싶은 아가씨였다고 근데 너 지금 이거 뭐야? 장난해? 쪽팔리는 짓 하지마 네가 우리가 무슨 이름을 짊어지고 있는지 명심해 아 미안해요 그리운 얼굴을 봤더니 잠깐 흔들려 버렸어요 그렇죠 돌아갈 수 없죠 과거는 과거니까 당신도 그때도 도로씨들 힘없이 걸어왔다 방주에서 버릇인 그날철 아유 나 라피에요? 난 몰라 당신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죠 잘 준비됐어? 그럼 가자 이동할게요 움직이지 움직이지 이동할게요 학생은 학생 다 이동할게요 모수 guidance 유지 라고 접시 저의 인쪽 모수 소용 요 모수 정 늦은 뭐지? 얘들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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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에너 제발 에너 제발 생활의 추억 마지막만큼 아름답게나 웃고 싶고 제가 앞장설탕, 모두 흔들어가서 자 어? 같이 안가? 우리 역할은 여기까지다 아니면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래! 그럼 우린 가겠다 어... 둘 다 고마워 첫 만난 사람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어 흥, 결말을 다 하는구나 백성을 보살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네 나 죽을 건데 죽으면 백성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어... 이것도 명문이긴 하네요 그건 아니겠지 당신은 우리 크라운 왕국의 소중한 백성이에요 그러니 마지막까지 행복하시길 고맙다 차임? 트롬베르 예, 아가씨 딸랑딸랑 차임이 투과해 달린 좋은 몰랐다 뭐야 저거 말이 달려오고 있는데요? 약간 레후 감성일 것 같은데 좋아할 것 같은데 먼지를 이렇게 달려오는 것은 분명 말이었다 은빛으로 빛나는 기계의 말 크라운과 차임 옆에 묻혀졌고 탑승한 시축하는 하여튼 머리를 들이면 그럼 다음에 또 뵙죠 오 이쁘다 크라운 너무 이쁜데 이거 실화야? 마련을 잘 부탁해 크라운과 차임 업은 걱정 마시게 크라운이만 달려요 트롬베르 크라운과 차임 업은 마련 손살같은 속도로 달려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셰럽 나 나도 내려가면 저런거 하나 만들어달라고 해야겠다 저 저도요 가자 그래 가자 우와 어 그대로다 하하하 그대로야 인류 건축기술 대단하네 하 그렇게 오고 싶어 했는데 드디어 왔네 기분이 어때? 글쎄 딱히 막 눈물이 나거나 그렇지는 않네 그래? 좀 맥 빠지네 맥 빠질 건 또 뭐야 아 그렇잖아 라피가 목숨을 걸고 너를 이곳으로 보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 감정도 안 든다니까 혹시 고향에 뭐 숨겨놓은 거라도 있으신가요? 아니 애초에 빈털털이라 숨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는데 어 뭐야 그럼 여기서 끝? 우리 집으로 가보자 온 김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어 집에 뭐 숨겨져있나? 주사위 같은 거? 여학생의 힘을 보여줘야겠네 어 위험해 아브나이저 아 잠깐만 진짜 죽었어 누워서 죽여야 되나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모두 100일 내 으윽 맥 아 아 아 제모금래 오 제모금래 에 아 아 잠깐만 금방 장전할게요. 안 돼.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제발. 아 이거는 안되겠다. 아 불쾌하네. 와 뭐야. 뭐야. 아까 알맹인가? 아 뭐지? 아 걔 거지같이 반대가 나왔네. 버스터만 치고 우파하자구요? 잠깐만. 받아들일 수 없어. 난 지휘관이야. 내 멸룡대로 했을 때 더 잘돼야지. 아 봐봐. 죽잖아. 그대로 두니까. 멍청한 AI. 기다려봐. 벌써 졸업반이라니. 안 믿기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넘겨도 될 것 같은데. 한 번만. 선생님. 다치면 안 된다. 정장전을 받을까요? 역시 심지어. une Kid. 뒤집어. 아chs. denk. 다시ham. 대체. 좀. 유아. 나. 진짜. 모두가 죽어요. 괴물이 괴물이 아 다 죽는뎀데? 어딜 터치고 있는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히힛 히힛 전투를 할 수 있다면 좋네. 함께 하도록 하지. 전투를 할 수 있으므로 전투를 할 수 있으므로 전투를 할 수 있으므로 전투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잠깐만 이것만 막아줬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되겠다. 나 이제 알 것 같아. 혹시 serait 덜 접을those 낙미를 꺼내는 것도 복차는 정확히 중독독독 repeat 덩고 Choice 도자랐기 است stern 공경 7이 중 Row 무 fram 어우씨 별것도 아니네 아 뭐야 지나가도 다녔네 아 야 시원해 뭐야 죽었어요 레오? 카카오톡 아우씨 내가 앞장서야 모두 공부가 다른 것 때문에 어우씨 오늘의 야외 수업은 여기까지 흠흠 가자 가자 인카운트 당신의 바람에 따라 오늘의 수업은 쉽지 않네 고통없이 보내드릴게요 도망가고 부터와 마우스 흠흠 글쎄 나날 너무 훌륭합니다 아이 너무 넓은게 제작님의 아시아 합계승일이 제가 앞장설때 맞은몰로 몰입한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좋은 전투였네 아씨 20분쯤 거의 끝났네 아 별소로 없었는데 가자 가자 이동할게요 전투였나 잘할게요 손이 다가가 나 자막 자막 잘하고 조금만 참여ד시켜 바로 전투였나 20분쯤 제발 또 쉬운 것도 쉬워 어 여긴 야영했던 예전에 오버존에서 버텼던 아 제타인가 하다못해 가구라도 좀 남아있을 줄 알았더니 그냥 레오 집이네 하긴 백년이 넘게 지났으니 당연한가 다들 잠깐만 나 하나만 확인하자 에두는 먼지를 풍기며 작은 방으로 돌아가 유리창이 남아있지 않은 정말 더듬어버린 노트 찾기 비서져 에두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햇빛에 도장이 모두 벗겨진 카세트 플레이였다 백년 동안? 뭔가요 그건? 내 어렸을 때 보물 무려 태양열로 가동되는 거라고 선물 받았을 때 얼마나 신났던지 어디보자 켜지려나? 그럴 리가 없잖아요 켜보면 알겠지 그리고 돌아다 가네 역시 고장 났나 보네 아쉽네 마지막으로 한 곡 듣고 가고 싶어 오븐에서 사이러가 돌아다 가네 바이너가 pink 감사합니다. 고소한 빵집 향기 아 레드우드 소리 치누의 웃음소리가 흐르는 거야 새찬바람이 불어오거든 치누에게 알려줘 이 혼이 다시 고향의 하늘에 돌아간다 우연구름이 보이거든 치누에게 전했어 이 몸이 너와 같이 고향의 땅 위에 묻히네 아 기억난다 빵향기 때문에 성심당이라고 여기 대전이라고 그랬잖아 니케 처음 시작할 때 나 나이 먹으면 책임질 거야 하... 로망을 모르는 녀석들일세 이범이랑 이거 받아줘 카세트리를 받았다 나중에 한 번씩 들어줘 지금 도로시 긁혔어 자기한테 안 주고 지휘관한테 줘서 라피한테도 들려주면 더 좋고 근데 이게 되게 정치적인 행동이에요 도로시에게 앞으로의 시대를 맡기는 게 아니라 지휘관에게 맡기겠다는 그런 정치 행동을 한 거라서 이게 지금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갖는 거지 알겠어 아이고 우리 라피 할머니 되겠네 이제 된 것 같아 할머니? 레드후드 라피는 아마 이걸 위해 목숨을 걸어준 걸 거야 진짜 허구헌 날 얘기했거든 고향에 가고 싶다고 결국 한 번을 못 갔었는데 그러니 이제 됐어 자 레드후드는 팔 내밀었다 인젝션을 꺼내야 된다 고마워 무슨 소릴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게 맞아 도로시의 총 끝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어 아니사 네온이 뻗은 팔은 인젝션과 맞고 있었고 팔은 탄환에 관통된 듯 붉은색 실력 너 이럴줄 알았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도로시 너 도로시는 조용히 총을 꺼내려 라피는 돌아올 수 없어요 제가 막을 거니까 헛소리 하지마 저희가 그렇게 놔둘 순 없는데요? 그런가요 도로시가 천천히 걸어옵니다 그럼 막아보시던가요 아니사 칠물씨를 주먹으로 휘두릅니다 도로시는 그걸 가볍게 피하노 아니스를 걷어찼다 아니스는 날아가 벽에 처박힙니다 네온이 정력으로 괴물판을 휘두릅니다 손바닥으로 괴물판을 잡은 도로시는 내문에 복부를 가르켜다 도로시 눈앞이 번쩍거렸다 눈을 뜨니 나는 바닥에 누워있었고 다리에 흥통죽이 느껴졌다 나를 경멸하나요? 상관없어요 저는 레드우드를 이리로 보낼 수 없으니까 도로시의 총과 인생평션권을 향한다 도로시 레드우드의 라이프를 불을 뿜었고 탄원에 도로시의 몸을 두드렸다 벽을 뚫고 날아간 도로시는 한참 동안 바닥을 뒀거야 소다니 농담이겠죠 레드우드 수치스럽다 수치스럽다고 도로시 니가 그러고도 갓데스냐? 어? 그러고 싶어서 그러고 싶어서 이러는 거라구요 개소리 집어쳐 내가 살아있다고 그게 돼? 너한테 갓데스는 그냥 원래 있던 사람들로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냐? 아니잖아 중요한 건 그게 아닌 거 알잖아 그럼 뭔데요 뭐가 중요한데요 이중 언니 이유를 지키려는 마음이잖아 승리의 여신이고 이유를 희망이 되는 거잖아 그딴 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깟 보답받지 못할 사명과 자부심 따위 아 진짜 이때 랩팬밖에 없다 진짜 어? 싸우는 거 보고 모두들 나에게 그 분노를 향해라 모두 하나가 되는 거야 당신이 당신이 그런 무식한 총을 쏴서 그런 거겠죠 여기를 망치고 싶진 않은데 도로시 아니스가 건물벽을 뚫고 나와 도로시가 달려든다 쓰러져있던 도로시가 몸을 일으켜요 애쓰는 사이 아니스가 도로시 턱을 얻어찬다 도로시 벽살 잡고 끌어올린 아니스는 자괄용 권총을 꺼내도록 아니스는 그지야 도로시 상태를 바라보거든 레드우드의 라이플은 도로시 복부에 큰 상처 남겼다 난 괜찮아 브로지가 나지 않았어 랩처가 오고 있어 처리하자 랩처부터 처리하는게 맞겠지? 되돌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위험료선 폐지하자 아이스는 쓰러진 도로시에 바라봤네온 믿을 수 없어 레드우드가 자기를 샀다는걸 와 표정 미쳤다 자기가 될 수 없을듯이 이 점은 멈출 수 없을듯이 이 점은 멈출 수 없을듯이 랩처에 머리가 얹어 랩처에 가장 잘 자극을 잘라 랩처에 가장 잘 자극을 만들듯이 랩처에 복잡한 경기 랩처에 백랩이 랩처에 관한 문구 랩처에 의해 ㅠㅠ 자기 다섯 하나는 빠져나갈거에요 제가 추적해서 요격할게요 좋아 내 숨 몰았어 일렬로 예쁘게 서있네 그럼 관통 레드우드 라이프 랩처드를 꿰뚫는다 좋아 끝! 저도 끝났어요 수고했어 너의 움직임 좋네 야 되게 움직이기 편했어 캬 라피랑 계속 호흡을 맞췄으니까 레드우드가 움직이는거 라피랑 비슷해요 반대겠지 라피가 내 움직임이랑 비슷한거라고 좋아 그럼 이제 끝났지 고향에 돌아와봤고 노래도 들었고 내 제자가 잘 살고있는것도 확인했고 미련없네 미련이 없다고요 도로시가 비틀근을 거라고 아니사 네온이 도로시에게 충고를 견뎌 스노우 화이트 라푼젤 홍련 모두 살아있어요 만나고 싶지 않나요? 만나고 싶잖아요 만나서 옛날 얘기하고 싶잖아요 제가 데려다줄게요 만나게 해줄게요 만나고 싶지 그런데 안돼 나는 다 남기고 떠났어 그러니 더는 여기 개입하면 안돼 레드우드 저 있잖아요 저희 있잖아요 인류에게 방주에게 배신당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든걸 다해 싸웠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배신당했어요 빛났던 금지도 사명도 모두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빼앗고 파멸시키려고 했어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랑받았던 것에 배신당한게 어떤 기분인지 아냐고요 몰라 남아요 레드우드 당신만 있다면 우린 다시 갓데스로 돌아갈 수 있어요 너 자꾸 나를 엮어서 갓데스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내가 있다고 갓데스가 되는게 아니잖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거라고 왜 자꾸 과거에 집착해? 왜 자꾸 돌아갈 수도 없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데? 다시 사랑받고 싶으니까 빼앗고 파멸시키는 것보다 사랑받는게 딱 좋으니까 포기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사랑할 수도 사랑받을 수도 없어서 포기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당신이 살아 돌아왔잖아요 당신이 있어준다면 예전 그대로의 당신이 있어준다면 저는 다시 갓데스로 돌아갈 수 있어요 다시 사랑받을 수 있다고요 이 멍청아 다시 사랑하면 되잖아 그냥 네가 다시 사랑하면 되잖아 그렇게 쉬운 걸 못해서 백년 동안이나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럴 수 없다고요 배신당해서 괴로워서 다시 사랑할 수 없어요 용서해주면 안 돼? 뭐라구요? 상대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아도 용서하면 다 끝이야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그걸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네가 결정하면 돼 그렇게 결정하기만 하면 된다고 힘내 도로시 넌 할 수 있어 너 대단한 녀석이잖아 그래도 내가 들고 있던 인젝션 걸 다 같이 자신의 팔에 켜놨 미남 왜 불러 나 녹화해줘 어? 유언 같은 거야 아무래도 그 녀석들한테 한마디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인류? 알겠어 안녕 얘들아 레드 후드가 귀신이 되어서 왔어요 갓데스한테 갓데스한테 이거 생각보다 엄청 쑥스럽네 얘들아 나 다 들었다 니들 아직 퀸 잡으러 돌아다닌다며? 백년 동안 뭐하냐 니들? 니들 아니면 그거 할 사람 없어? 아닐걸? 그러니 이제 그만 적당히 물려주고 은퇴해 나는 물려주고 쉰다 운 좋게 좋은 녀석을 만났거든 그럼 먼저 간다 레드 후드 레드 후드 잠깐 가지마요 사실 당신과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게 처음에는 너한테 다 넘겨주려고 했어 나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으니까 아 목소리 뭐야 그런데 많은 동료가 생기고 인연이 쌓여가고 추억이 쌓여갔어 소중한 사람이 생겼어 아무것도 없던 내가 채워지고 있었어 어때? 살아보니 괜찮지? 그럼 됐어 이제 너는 너로서 살아 없어진 것에 집착하지 말고 흠 즐거웠다 나도 즐거웠어 안녕 안녕 나의 친구 나의 수승 나의... 나의... 이산연 레드 후드 와아 도로시아 라피는 걸어가 도로시아 설잡아 자신의 가슴에 가져가야 돼 여기 있어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즐거웠던 과거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망쳐버렸군요 마지막 이해할 거야 라피 라피 아뉴스 네온 고마워 찾으러 와줘서 약속 지켰어 감사합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괜찮은 건가? 전혀 안... 안 사라진 건가? 돌아가자 가자 돌아가요 다 앞길 걸어갔어 뒤를 돌아보니 도로시가 뭐하니 사이사 덥석 돌아가자 도로시 하... 방주해 볼일 있잖아 당신은 참 속도 좋군요 저는 라피를 죽이려 했어요 망설였잖아 그러고 싶었다면 확실하게 할 수 있었을 거야 그러시니까 하지만 망설였어 보기를 위해 그건 용서하지 이거 한 번뿐이야 당신은 그렇게 쉽게 용서를 하는군요 그래요 고마워요 야 우리한테는 뭐 할 말 없냐? 씨익 씨익 어... 미안해요 어... 그래 봐 드릴게요 지휘관 라프리카타가 도로시에 손잡고 있는 내 손 떼어낸 필요 이상의 신체 접촉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새끼... 철저하네 그냥 어? 지껄하고 필요하다면 제 손을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친... 이렇게 담담하게? 와... 알겠어 가시죠 미쳤어 당신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세요 학생은 학생답게 움직이지 지켜보세요 당신의 왕이 승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왕이 승리하는 게 아니요 아... 하... 이제는 랩몬 하는 김에 바디 재구축도 진행 중이지 문제는? 레드 후드가 완전히 사라졌다 어? 이전에 얘기했었지 레드 후드 발동 후 도구로 사라지게 하더라도 바디 재구축 시 다시 레드 후드가 생겨났다고 하지만 이젠 생겨나지 않는다 완전히 사라진 모양이야 글쎄 어쨌든 이제 레드 후드를 발동시켜 폭발력을 얻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위기의 순간 사용할 수 있는 비장의 수가 사라진 셈이지 왜 이렇게 후련해? 당연하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에 의존하는 것은 닌프 정도면 충분하다 레드 후드가 어떤 폭발력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정체의 불명이 무엇인가다 그걸 계속 놔뒀다간 라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사라졌다 나로서는 안심할 수밖에 그래 단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건 라피의 코어 부근에 알 수 없는 에너지가 감지된다는 거다 아주 미약해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치겠지만 조금 신경 쓰이는 건 라주지? 응? 뭔지 알고 있나? 이것이 무엇인지? 이게 라피만의 힘으로 되려는 건가 혹시? 나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라드 후드? 슈억 아니야? 헛소리를 하는군 뭐 큰 이변이 없는 이상 놔둘 생각이다 코어 근처라 함부로 손대기도 애매하군 그럼 수고 많았다 조치가 다 끝나면 올려보낼 테니 대기하도록 옴 그 맘에 오있때문에 오다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그, 그, 그래. 하... 고, 고마워. 예? 방주를 구해줘서 고, 고마워. 아니, 근데 이게 버닝어미에서 되게 없어 보일 수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장면 아니야? 방주에... 거의 높은... 높은 사람이 지금 정식으로... 사과한 건데. 정식이라기보단 어쨌든. 얘가 되게 그래도 엄청 고위층이잖아. 이래 보여도... 니, 니가 아니었다면 피해가... 엄청 났을 거야. 헬레틱을 놓친 건 아쉽지만 아, 그건 어쩔 수 없지. 별 말씀을요? 그럼... 얘기를 계속 할까? 에덴과 방주의 협약 얘기. 그 전에 당신... 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미친... 뭐, 뭐, 뭐가? 약하게 보여 상대를 방심하게 한 후 원하는 것을 더 잘 얻어내기 위함인가요? 그렇다면 제 앞에선 관두는 게 좋겠군요. 저는 방심하지 않으니까. 그러지... 어헉! 보는 눈이 좋군. 우와 예? 방송용 채널이요 무슨 의도인지 물어봐도 될까? 에덴을 광고할거에요 에덴에 대한 경계심이 누그러져야 앞으로의 일이 더 편해지지 않겠어요? 밑도 끝도 없이 방주와 에덴이 협약을 맺는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테니까요 애초에 에덴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뭐 할지 알 것 같아 도로시가 방주 음식 리액션 방주 과자 리액션 이런거 하면서 퍼펙트 종류별 리액션 이런거 다 해가지고 에덴사람이 경험해본 방주 과자 에덴 여자씨 이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에덴이 어떤 것인지 흠... 마이너 한 채널 정도라면 넘겨줄 수 있어 그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일단은 그럼 다음엔 에덴의 금속 가공에 대한 재료를 넘겨드릴게요 갓데시움이라고 해서 다 같은 갓데시움이 아니랍니다 좋아 받아들이지 그럼 다음엔 방주가 뭘 해주길 바라지? 채널을 하나 더 줘요 왜 그러시나요? 에덴을 낙원으로 꾸며 방주를 뒤흔들 셈인가? 마이너한 채널인데도 그렇게 걱정되나요? 뭐지? 방주는 생각보다 기반이 약한 곳인가 보군요 금속 가공에 대한 자료를 받고 생각해보겠어 와 뭐야? 주도권 안 뺏기는데? 버닝허? 음 그러세요 그럼 저는 이만 어딜 가는거지? 어차피 결정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당신만 알겠다고 해서 바로 결정되진 않을테니까 설마? 결정권자인가? 버닝허이? 알겠어 방주네에 머물 곳을 마련해줄게 어우 나 갑자기 여기서 버닝허이 사실 실질적인 실세였다는 약간 그런건줄 파피용은 파피용은 언제 풀어줄 생각이지? 풀어주다뇨? 누가 들으면 저희가 인질로 잡고 있는 줄 알겠네요 다르지 않잖아 네가 원하던 방주 순회보가의 연결을 완료했으니 파피용은 이제 쓸모없어진 거 아닌가? 그럴리가요 그녀는 유능하답니다 이외에도 활약할 일이 많겠죠 흠 정신경 쓰이신다면 직접 만나러 가셔도 그건 사양하지 흠흠 그래요 조베시는 걸어 나갔다 용서하라고? 그게 가능할 리가 없지 아 결국엔 어? 그래 그래 어? 네가 용서해버리면 그냥 니케나 노잼이 되는 거야 그날로 붙들어다오 좀만 더 힘을 내버라 찾았다구 찾았다구 에 자네 내가 무리한 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찍은 건 아니겠지 어? 아닙니다 음 그럼 어디 한번 봅세 시도를 하메죠 레드오 데콩입시 이곳은 음 그래 방좌의 거리는 도보로 일주일 이상 거리 옥수수 농사의 흔적이 있어 토지 상태는 양호하고 옆에는 강을 끼고 있군 어? 마을 뒤에는 산이 있어 덕을 좀 볼 수 있겠어 여기로 이동하나 우리? 바닷가지의 거리도 멀지 않아 면적이 그리 크지 않은 것도 한몫하겠군 음 적절해 지금 광합미치 기술도 받았잖아 그렇다는 거는 방쥬가 지상에서 살 수도 있어 투명하게만 처리해 놓으면 이제 떡밥인데 이제 슬슬 옮기려는 거 같은데 방쥬? 이곳을 자네가 탈환할 첫 번째 지상으로 하겠나? 맞다 지상탈환 좋네 허가하지 광합미치를 그곳에 설치하고 지상 주둔지로 삼겨나 여유가 되는대로 엘리베이터도 설치하도록 하지 그곳을 중심으로 해 각지로 주둔지를 넓혀가게 점을 곳곳에 찍어 점 사이를 선으로 있는다는 개념으로 보면 될걸세 그리고 어느 정도 지상 확보가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병력 및 물자를 대량으로 투입 각종 시설과 방어선을 구축할 것에 그것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다 보면 지상을 되찾게 되겠지 알겠습니다 단 자네도 알다시피 지금 방주 상태가 말이 아닐세 광합미체 기술은 이미 3대 회사에 공유되어 완성까지 되었지만 지상을 기본적인 주둔지로 만들기 위한 지원까지는 어려운 상태지 그럼 광합미치만으로 설치할까요? 아아 아닐세 어렵다고 했지 불가능하다고는 하지 않았네 자네에겐 지금 최고의 뒷배가 있지 않은가 뭐야 이빨 어? 뭐야 뭐 초콜릿 깼다 방주에서 가장 큰 재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자네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할 뒷배가 아 맞아 쉬엔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일로와 고맙미체랑 지상주둔물자를 지원해 달라고? 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 오라? 어 까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해 지금 승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끝나고 도와주면 안 돼? 승전 행사를 누가 참석한다? 꼭 해야 돼 그렇구나 니키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구나 아 이거 진짜 권력이네 재용이형을 인질로 잡은 진짜 한해를 얻은 것과도 같다 재용이형 니키 되기 싫으면 지금 당장 1억 줘 약속할게 뭘? 그럼 미실리스가 도와줬다고 말했죠 도움 주긴 했어요 이것저것 챙겨주긴 했어 그건 사실이야 그거 줬다고 그럼 더 빵빵하게 지원해줄게 다음 해 뭐? 너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나강도도 아니고 지금 이게 아니다 너 하고 싶은대로 해 저로 이겨둬 방주에서 힘을 가질 수 있는 저로 이겨둬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가자 그렇다면 언젠가 반드시 말해야 돼 준비는 엘리베이터 앞에 해놓을게 그거 가지고 올라가 잘 쓸게 아 재밌네 뭐야 이거 아 이쪽에 있다는거지 학생은 학생답게 수업 움직이지 어 이거 누르면 되는거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푸시라고 적혀있으니까 슈앤이 준 대형 캐리어만한 상자가 요란하게 열렸다 지면에 앵커를 박아 몸체를 고정시키는데 하늘을 향해 안타는 것보다 10m 끝까지 학전을 안타는 것보다 10m 우와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가네? 그럼 이제 끝인가요? 아니 발전기를 연결해야 해 전력이 공급되어야 작동할거야 그럼 진짜 끝인가요? 아우 너 설명해줄때 뭘 들은거야? 가 라피 설명해줘요 아니스가 웃줄거리기 전에 작동되면 유사콜링 시그널이 발생되어서 주위의 랩처들을 끌어들일거야 그렇게 해서 이 일대가 정리되면 광황리치가 가동돼 아 그치 광황리치에 발동되는걸 랩처들이 보고 있으면 안되니까 그럼 광황리치가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곳은 랩처가 보기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거야 랩처에 열감제 센서와 청각센서에도 노이즈를 발생시켜 이곳을 절대 찾을 수 없게 만들어 방향센서에도 노이즈를 발생시켜 우연이라도 이곳으로 오지 못하게 한다고 해 굉장하네 이런것만 있으면 그냥 지상탈한 법인거 아냐? 제작에 특수한 재료가 들어간다고 해 방주 인근의 것들은 이미 오래전 바락났고 에덴이 모두 사용했을 것이라 보고 있어 역시 그렇게 쉬울리가 없지 그럼 지휘관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발전 연결하자 해야지? 울라리 인카우 와 라피가 저렇게 자신있어하는 거 처음 봐요 라피가 저렇게 자신있어하는 거 처음 봐요 라피가 저렇게 자신있어 하는 거 처음 봐요 어디 한번 믿어 보자고 가자 예 인카운터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오 우! 우유라이 아 뭔가 좀 딸리는데? 이거 왜 이렇게 체력이 많지? 아 이거 장기저도 안 되겠다 이거 할까? 못 얻어 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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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차 해주는거 같네 아 뭐야 뭐 막고 주는거야? 근데 너무 답답한데? 범패가 싹 녹아버렸어 외방주 범패 안녹을 수 있어? 경기나 아니 별로 절망적이지가 않아 이것보다 더한 상황도 이겨냈어 목표 2. 아 이거 좀 부러운데? 사라지면 있겠어 아 씨 갔는데? 아 그거 독 때메 주는 건가? 아 독 맞았나? 안 맞았으면 이겼을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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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았으면 이겼을라. 호환이 부를 안으로 죽인다. 뭐야 아 아니 왜 쏴 아 혼자 쐈어야 된다 나 혼자 전체 1패하고 안마에 느껴보니 감정 실패 공격 욕문 다는 툴 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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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 1km 1 2km 실패할 수 있습니다. 히힛 아따 맛있다 그니까 어 야 이게 이상한 말을 해서 엄청 몰려오잖아 죄송해요 수는 대략 300정도로 파악됩니다 불가능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승리를 장담할 순 없습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늘 준비수사들 뭔가서 익숙한 소리 들었다 하늘을 오다 본다 마더웨일? 경이로움을 느낄 정도의 거대한 것이 우리 비를 날고있던 마더웨일? 세상에 저희 지금 앵코도 없는데 아니 이거 성능이 얼마나 좋은거냐고 저런 것까지 부르고 난리야 지금 지금은 일단 후퇴를 나이까 오까시 하늘을 날던 마더웨일이 방향을 튼다 설마? 우리 팀? 어? 그리고 몰려오는 랩춤으로 급강을 시작했다 진짜? 어? 뭐야? 거의 추락하듯 지면을 긁는 마더웨일 크게 벌린 입안으로 랩쳐 우리가 빨리 들어가고 그 겉에 헷갈린 랩쳐들이 산산조각 난다 저거 랩쳐 입장에선 운석이가 다름없다 큰 진동과 함께 자국한 먼지가 피올랐고 한참을 미끄러지던 마더웨일이 움직임 멈췄다 추락 아니 착지한 마더웨일 이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 뭐.. 뭐죠 이건? 지건? 저 마더웨일 외형이 뭔가 다릅니다 신형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를 음.. 음.. 문자? 랩칠리언 안녕 친구들 너 뭐 랩마이당 잘 지냈니? 어? 뭐야? 아니 뭐냐고 어? 기다려봐 아니 스토리 있어 지상 사라지 공격 식량은 모두 창고로 옮겨주세요 배영역같은건 냉장고에 넣는거 잊지 말아주시구요 탄원은 왔나요? 어 왔네요 9알은 무기고에 1알은 숙소로 옮겨주세요 네온 초코바 꺼내먹지 마세요 이.. 이건 제가 따로 가져온건데요? 표지에 군납용이라고 쓰여있는데요 구.. 군납 에디션이라고 새로나온 맛인데요? 어.. 무슨 맛인데요? 그.. 세금의 맛? 에휴.. 어어 아니스! 상자 아래가 터져서 다 흘려나와요! 뭐? 으악! 으악! 시.. 진짜네 이게 대체 몇번째야! 상자를 뭐 어떻게 들고 왔길래 다 이 모양이야! 지상에 물자를 올리는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택배용 로봇들이 랩처의 동선을 피해서 이동하는데 온갖 험지를 꾸역꾸역 이동해서 와요 그러다보니 물자가 멀쩡하게 오는 경우가 잘 없죠 분실도 많이 되고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서럽다 서러워 엘리베이터 완공은 언제쯤 될까? 음.. 글쎄요 마이티 툴즈분들이 바로 공사에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빠르면 한 달 늦으면 세 달 정도 걸릴거라 해요 한 달이면 되겠네 마이티 툴즈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 아니스! 그대로 가면 어떡해요 저거 다 죽고 가야죠 아이티 툴즈제공방의 의식과 환영합니다 아 이거 갖다 놓고 와서 죽을거야 가다가 멈추면 일이 더 많다고 네온! 전투식량 꺼내 먹지마요 그거 그대로 먹으면 배 안에서 불어서 큰일나요 헉 지휘관 3차 보급물자까지 확인했습니다 아.. 레이브에 고향에 이걸로 구색은 어느정도 갖춰진 셈입니다 뭐했어 이제 남은건 탐색지원병력이 오는걸 기다리는 것입니다 출발한지에 시간이 제법 지났으니 곧 도착하겠죠 3시 온다 갔지? 예 탐색에 최적화된 인원들이라 합니다 9명일까? 그중 한명은 미실리스 수속입니다만 괜찮으십니까? 셋 다가 아니라 한명만? 문제없겠지? 알겠습니다 응 그나저나 랩칠리언이 큰 선물을 주고 갔군요 와 마더웨이를 줘줘 덕분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잡혔습니다 큰 도움이 됐어 3주전 레드로 됐고 땅에 착지한 마더웨일이 옆면이 작게 열리면 랩처를 대충 흉내내 뭔가 빠져나왔다 뒤특거리며 다가온 그것은 우리에게 말해봐라 와 친구들 정말 오랜만이다 아 이게 명조에 나오는 애 아니에요? 트라... 트라카스인가 걔? 트렌스카 다들 잘 지냈니?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니 나 지금 이 상황이 전혀 이해가 안되는데 나도 지휘관 일단 경계를 풀지 말아 주십시오 누구심? 자칭 동물 애호가이자 랩처 전문가인 랩칠리언입니다 이름 개귀여워 손수 만든 랩처 수투를 입고 랩처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해서 얘 약간 그런가 보다 원신으로 치면은 그 엘라 머스크 너무 적극적이라 중앙정부 측과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결국 커뮤니케이션에 성공해 마더웨이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미쳤다 미쳤어 얘는 큰일을 해버렸어 미친 난 죽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는 믿고 있었어요 굉장한 특이 케이스입니다 솔직히 믿기지가 않는군요 아니 역대급 아니야? 마더웨이를 조종할 정도인데 다들 그렇게 놀라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역대 최고의 성과급인데 거의 내가 다 설명해 줄 테니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니? 돕는다고? 내가 지금 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단다 괜찮다면 식사를 제공해 줄 수 있겠니? 얘 목소리 전화 광기야 먼저 마실 것을 주면 정말 고맙겠어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어디로 주지? 입으로 주면 되는데 입이 없네요 랩처스 2 리버튼 기억을 떨린다 야 이거 약간 얼굴 메탈슬러그에 나오는 그 외계인 얼굴 같지 않아요? 외계인 보스? 근데 약간 그 느낌이에요 마즈피플 어 진짜 죽을 뻔했지 뭐야? 고마워 친구들 미안한데 음식도 좀 부탁해도 되겠니? 일단 건물 안으로 이동하자 자세한 얘기는 거기서 듣는 게 좋겠어 음 좋은 생각이야 랩 7년에 들고 있는 랩처스 2 틈으로 입을 넣어주는 그날 한동안 음식을 먹는 것에 집중했고 20분이 지나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아니 근데 이런 시도도가 먹혔네 이게 은근 전공법이 아니라 다른 행동을 한 놈들이 잘 먹히더라고 근접충들도 그렇고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웨일리를 타고 지상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어 웨일리 씨 웨일리요? 네가 타고 온 마더웨이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 이건 거의 방주에서도 역대 탑3 안에 들 성과인데 이거는 오 그렇단다 정말이지 사랑스러운 이름이지 않니? 하 머리 아파 웨일리를 타고 볼 수 있는 지상은 정말 굉장하단다 그거 아니? 지상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지상이 아니란다 반짝반짝 빛나는 수정으로 가득한 도시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대는 은색의 호수 강철로 만들어진 엄청나게 거대한 강철 산미까지 소정으로 이어진 도시 뭔가 비슷한 보스 본 것 같은데 떡밥인가 그 외에도 신기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져 있단다 음식을 먹는 것마저 잊어버릴 정도로 경이로운 미지의 세계가 지금의 지상이라고 할 수 있어 방주 인근을 제외한 지상을 얘기하는 거지? 물론이지 인류는 방주라는 안전한 장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그 밖의 세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 하지만 나는 보았어 바깥 세계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우와 아직 나도 아는 곳을 보진 못했지만 바깥의 바깥은 어떤 풍경일지 너무 궁금하단다 얘 진짜 대단한 애다 무사회상이야 근데 이곳은 어떻게 오게 된 거지? 아 이 주위를 비행하다가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오길래 이동했단다 그랬더니 엄청 많은 랩처와 너희들이 싸우고 있지 뭐니 친구들이 위험한 것 같아서 도와주기 위해 내려왔단다 구해준 건 고마운데 너 랩처 좋아하잖아 그렇게 막 깔아 뭉개고 잡아먹고 그래도 돼?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단다 아직 대부분의 랩처들은 우리와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나는 랩처를 사랑하지만 너희는 그보다 더 소중한 내 친구들이지 않니? 고마워 고마워 웨일리의 외형이 바뀌었어? 좋은 질문이야 친구 내가 웨일리를 설득했거든 뭣? 웨일리는 한 번씩 지상에 내려가 동물을 잡아먹는단다 너무나 많은 동물을 잡아먹지 그래서 채식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물어봤더니 그 다음부터는 열매와 풀 같은 것을 먹었어 비건이셔? 한동안 그렇게 채식 위주로 먹더니 외형도 바뀌지 뭐니 저거랑 의사소통이 된다고? 아니 그건 원래 그랬다 치고 채식을 하니 랩처의 외형이 바뀌었다고? 동물 애호가이자 랩처 전문가인 내 생각으로는 식성에 걸맞게 신체를 변형한 것이 아닐까 해 뭐야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뭔가 큰 떡밥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렇단다! 참 신기하지? 우와 신기해! 라고 넘어가기엔 너무 이상하잖아 이거 그거 아니야? 단군신화 떡밥 아니야 이거 혹시? 쑥과 마늘만 먹었더니 신체가 변하는? 랩처들이 인간이 되는 거야 채식을 하다가 그래서 모두가 인간이 되는 엔딩? 떡밥인데 이거? 뭐야? 아니 근데 토크티브도 지금 인디빌라가 이것저것 먹이고 있잖아 이게 랩처가 뭘 먹냐에 따라서 뭔가 변화가 있나봐 웨일리가 이제 슬슬 떠나고 싶은가 보다 너희를 웨일리에 태우고 곳곳을 날아다녀보고 싶지만 아직 웨일리가 수준분이 많단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설득해 놓을테니 기대를 하라고 친구들 이번에 포철분 보충 좀 했네 웨일리 빈혈 안 걸리겠어 우와 진짜요? 물론이지 친구 세상에 저 오늘부터 잠 못잘 것 같아요 재밌다 설정은 그리고 내 가장 소중한 친구 어?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지상의 모습을 담은 지도를 줄게 와 그렇단다 지도 웨일리의 눈을 빌려 내가 하나하나 직접 그린 지도란다 너무 귀중한 자료야 이거 이걸 보고 너희도 미지의 세계에 대한 꿈을 키우길 바래 자연의 위대함을 세상의 경위를 내 가장 소중한 친구에게 선물하고 싶단다 직접 가보는 것도 좋을 거야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매력적인 세계니까 랩 7년의 틈에다 큰 종이가 조금씩 나갔다 큰 종이다 엄청 크다 양팔을 한꺼번에 종이를 펼쳐 매핑 기술을 알아? 상당히 디테일한데 물론이란다 동물 애호가에겐 지도 제작 기술은 기본이지 인가? 이거 진짜야? 너무 안 믿기는데? 하하하 믿어도 좋단다 잘 쓸게 그래? 잘 써줘 친구? 아 이런 나는 이만 가볼게 다음에 또 만날 땐 새로운 지도를 준비해 놓을테니 기대해줘 와 잘 있어 친구들 또 만나자 아니 뭔데? 아 떡밥들 재밌다 존나 귀한 떡밥 많이 나왔다 25, 26에서 그래 자네의 말을 여약해보자면 어 저 단군이시단가 진짜로? 광학 미천은 무리없이 설치를 완료했고 지상의 땅은 아주 조금이지만 되찾는 것에 성공했다 그 과정에서 외형이 바뀐 마드웨일에 타고 있던 민간인이 개입 전투에 도움을 줄여 방주 인근이 아닌 바깥에 일부를 그린 지도를 주었다 맞나? 에 일단 상황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건 둘째치고 그 지도가 제대로 된 물건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에 버닝엄에게 부탁해 지도의 신용도를 확인해 달라고 했었네 결과는 한 시간 전에 전달받았고 어떻죠? 후 신용할 수 있음이라더군 중앙정부 측에서도 바깥의 지형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네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탐색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였지 야 진짜 귀중한 거다 어쨌든 중앙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바깥의 지형과 자네가 가져온 지도의 지형을 대조한 결과 90% 이상이 동일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네 추가로 다수의 환경학자와 지형 관련 전문가들에게 과거의 데이터와 대조를 부탁했네 그 결과 이 지도는 신용할 수 있는 지도라는 결론이 났지 우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신용할 수 있는 바깥의 지도를 손에 넣은 것일세 지상 탈환에 이어 지도 확보까지 큰일을 해줘 역시 세상은 또라이들이 맞고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 할 일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금일부로 특수 별동되는 지상 탐색 위주의 작전을 전개해주게 일단 자네가 탈환한 장소를 현 시간부로 탈환지 01로 명명하고 물자 및 인원을 지원해줄걸세 탈환지 01 방주와 탈환지 02를 잇는 엘리베이터 공사도 바로 시작했지 그러니 자네는 탈환지 02를 기점으로 해서 지도의 정보를 바탕으로 지상을 탐색해주게 탐색 대상은 뭐든 좋네 자원, 대체 식량, 식생물 등 방주에 도움이 될 법한 것들을 찾아주면 고맙게끔 너무 광범위한데요?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곳 위주로 진행하지 음... 탈환지 01과 가장 가까운 곳은 수정지역인가? 어? 단순하게 생각하면 광물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어 그래 미네랄부터 캐는 거야 권실하게 이곳을 탐색하기에 적합한 인원들을 올려보내주겠네 자네를 서포트할 전속 오퍼레이터도 필요하겠군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지금 방주의 상태가 좋지 않아 많은 인원을 지원해주진 못하겠지만 소수 정예로 꾸리도록 하겠네 오 추가로 들어와 이쁜 애들 부탁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자네가 제공해준 지도는 중앙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예정이다만 문제없겠는가? 원 문제없습니다만 탈환지 01과 함께 제 공작이라는 걸 확실하게 해주시죠 어... 그래 그건 걱정말게 나도 이제 이런 거 챙겨야 돼 그럼 바로 탈환지 01로 이동할 생각인가? 이게 얼마나 큰 업종인데 예, 서토르죠 갈겠네 탐색은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면 방주에서 관대를 받을 수 있을걸세 중간광고도 받을 수 있을걸세 참 으크아악 어쩌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하... 이제 가겠습니다 제가 왜 사과하게 하냐구요? 나 때문이지 내가 재밌어서 중간광고를 보면서더라도 날 보고싶게 만든 죄 미쳤다 그렇게까진 실감이 안날지도 모르겠네만 이번에 자네가 한 일은 근 100년동안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이야 그치 칭송 받아 마땅한 일이란 말이세 그러니 그냥 누리게나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슬슬 움직여보게 도로시 길그림은 조용하네 광주에 마이너한 채널 하나를 내주기로 했고 그 대가로 각종 기술들을 추가로 지원받기로 했지 그 뒤로는 별다른 일은 없는 상태 뭔가 저 채널이 떡밥이 되는거 같은데 나중에 도로시가 선등할거 같애 저 채널로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걱정될 정도군 감사합니다 아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네만 알겠습니다 자네 힘을 원하나 뭐지 물론 자네가 큰일을 해 주었다는건 알고 있네 지금껏 그래왔고 이번엔 특히나 더 크지 하지만 이질감이 드는군 자네가 그런것에 욕심을 내는 타입이었던가 어? 아까 공적얘기때문인가? 아니 씨발 줄건 줘야죠 내가 한걸 내가 했다고 해달라는데 어? 이새끼? 어? 정치에 눈이 멀었구만 이게 말이 돼? 내꺼 내 이름 써달라는데? 기회가 왔으니 잡고싶을군 권력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 같진 않고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분명하겠군 말해보게 마리안을 방주로 데리고 싶어요 힘을 키워서 역시 그렇군 쉽지 않을 것세 온갖 음해와 견제에 시달릴 테지 방주에서 높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니까 하지만 자네가 그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나도 전력으로 도와주겠네 그러니 부디 복주하지는 말게나 두사람가니 왜그러나 예전부터 궁금한데요 왜 도와주세요 재능있는 후배를 도와주는건 선배의 본능같은 것일세 그리고 나는 해피엔딩이 좋네 어? 뭐지? 설마 앤더슨은 실패했나? 실패했나? 그니까 그 갓데스도 우리랑 똑같이 생긴 파란눈의 지휘관 아니 파란눈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생긴 지휘관 있었잖아요 뭔가 피가 언체인드가 되는 그리고 그 아랫세대인 앤더슨도 뭔가 자기만의 스쿼드가 있었겠지 근데 앤더슨은 뭔가 실패한 느낌? 그 뿐이야 하다 소레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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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디보자 올라온 물자들은 다 정리됐고 숙송이 기본적인 생활환경도 됐고 음 일단 다 됐네요 고생은 뭐예요 집 나르고 한 분들이 더 고생이죠 맞아 맞아 이런 단순 노동이 더 힘든 법이라고 어 그런데 이제 와서 물어보는 건데요 시프티는 이제 저희를 계속 도와주는 건가요? 예 정식으로 특수별동대 전속 오퍼레이터로 발령 받았어요 아무래도 특수별동대 분들이랑 가장 호흡을 많이 맞춘 오퍼레이터이기도 하고 얼마 전 오퍼레이터 전기시험에서 성적도 엄청 좋았거든요 직접 여기에 오진 않는 거지? 음 네 아직 많이 위험하니까요 시상은 있는 우린 뭐가 돼 방주가 아니라면 지원할 수 있는 일도 굉장히 한정 될 테고요 물론 지금까지 특수별동대 여러분은 오퍼레이터 없이도 굉장한 성과를 많이 냈지만 전속 오퍼레이터가 있고 없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지휘관이 가져온 지도는 이미 달달 외웠고 리스크가 있을 법한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완료했어요 물론 말 그대로 미지의 땅을 탐색하는 거라 온갖 돌발 상황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돌발 상황 시 지휘관에게 한마디 거둘 수 있는 것만 해도 클 거로 생각해요 무엇보다 지휘관의 행정 업무 대부분을 제가 소화할 수 있죠 오 지금껏 시큰둥 하더니 바로 반응하는 거 봐 표정 봐 근데 어차피 스승님 업무는 라피가 다 하지 않나요? 다는 아니었어 대부분이긴 하지만 어 죄송합니다 비아냥거릴 일도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발목잡을 일은 없을 테니 안심해 주세요 발목잡을 일은 없을 테니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정리는 다 된 것 같고 탐색지원병력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야? 예 이제 곧 도착할 거예요 탐색지원병력에 대한 정보는? 총 셋이에요 패스터 인더 해머인 드릴 일렉트릭 쇼크 스쿼드에서 각각 한 명씩 올라올 예정이에요 오오 택배랑 광부 하드웨어 개발 스쿼드잖아 스카우팅이나 매티스 앱솔루트 뭐 이런 애들이 올라와야 하는 거 아냐? 어 그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 어 지휘관 열시 방향을 쉬우다 어 합류 예정인 인원들일 거예요 이동 중에 랩초와 조우한 것 같아요 가자 어 아 아 27점 광화의 미치야 이거 와 아 야 궁금하다 누군지 대기 중이니라 골티야 가자꾸나 알았다 여기까지 오케이 알았어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오케이 일단 애장품부터 어떻게 해야겠다 자 일단은 여러분 오늘 재밌었고요 재밌었고요 이케 아 아니 아이고 25지역 26지역 스토리가 진짜 내가 설정 딸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설정 공개 많이 해줘도 좋네 아 채식을 하면은 랩초에 몽이 바뀌었나? 쑥과 마늘 100일 먹어서 인간으로 되는 엔딩? 약간 그런 거 보이네 모든 랩초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신조선 엔딩 미쳤다 그치 모더니아가 최초의 비건 랩초가 돼서 웅녀가 되고 나랑 결혼해서 난 단군이 되고 아 환웅인가요? 아무튼 이런 느낌 재밌다 재밌어 미스터 잘 나왔어? 어 그니까 도로시 목소리 진짜 연기가 지금 미쳤고 그 다음에 라피에 돌아왔을 때 목소리 미쳤어 와 아 근데 레드워드가 이렇게 그냥 가버리네 안한테 깔끔하게 퇴장하는 게 맞는 거 같기도 해요 우린 카운터스의 이야기니까 이렇게는 아니스는 늘 고트지 아니스는 진짜 생활 생활연기야 생활연기 진짜 그냥 실제로 그 아는 사람 같아 아는 사람 진짜 사실적이고 좋아요 아 진짜 도파민 가득했다 슈앤도 이제 어? 말 잘 듣는 멍멍이가 됐고 이게 술술풀이네 이제 모든 게 버닝엄 반전 미쳤어 버닝엄 진짜 와 버닝엄 진짜 뭐냐 미스터 잘 나왔어? 왜? 왜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숨길 뿐인건가? 아니 뭐지? 흥선대원분 아니야? 생갓집에 와 뭘까? 이거 나중에 척 랩비를 세우는거야 나중에 이제 랩처와의 그 랩칠리언이 랩처와의 소통의 길을 열었는데 그 버닝대원군이 이제 그냥 그걸 쇠공룡을 내리면서 아니 이렇게 막 그냥 뭔가 그려진다 그려져 와 재밌다 아니 니케이가 진짜 스토리가 도파민이 미치긴 했어 진짜 재밌어 계속 놀랄 것들 투성이야 와 그리고 도로시는 용서 안해서 다행이다 진짜 와 이 최고의 도파민 녀석은 미스터 잘 나왔어?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오늘은 니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케는 솔레 같은거 좀 해서 애장품을 좀 애장품 효과가 좋다니까 애장품을 좀 해오는 걸로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주연 뽑고 젠존재 스토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메인 히로인이잖아요 메인 히로인이잖아요 아니 안 그래도 자 무슨 말 할 건지 알 것 같죠 성우님이세요? 내가 물론 마리안 좋아해요 성우 김보나 마리안 좋아한다 이거 오피셜로 써주십시오 김보나 마리안 좋아합니다 김보나 마리안을 좋아하지만 솔직히 정실은 내가 양보하고 싶지 않은데 정실은 나피다 여러분 SSR도 아닌데 그냥 정실 시켜주십시오 솔직히 웃기네 감사합니다 잘봤고요 내일 7시 오겠습니다 안녕 아 히메코 소호님이셔? 아 신기하네 갈게요 바이 바이 바이